네 계속 이어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지방함대를 만들었죠 인근에서 좀 고생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뭐 고생이 사람을 성장을 시키죠 네 그래서 충분히 성장을 한 우리 지방함대 제도 카를로가 지방함대를 현재 운영을 해서 이제 돈을 아마 계속 벌어 올 겁니다 벌어 올 거고 우리는 지금 일단 인도양 쪽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인도양 쪽을 가서 네 우띠인이 기다리고 있죠 우띠인과 함께 인도양 이벤트를 좀 보고 그 다음 아마 저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뭐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내려가는 길 일단 무역원 좀 계속 하면서 가겠습니다 백금 같은 것도 한번 파라는 볼게요 이게 팔릴지도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별로 재미없으면 이거 그냥 가지고 저쪽 가면 되죠 인도양으로 나가보면 됩니다 인도양에도 또 큰 도시들이 있어서 그쪽에 재미있게 팔릴 수도 있어요 인도양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저 에스칸테한테 돈을 좀 그만 갖다 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에스칸테를 한번 좀 만나러 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 기수는 여기 인도양 이쪽으로 돌렸으니까 인도양 쪽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신대륙 쪽으로 한번 나가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좀 루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뭐 에스칸테가 마음에 안되면 부셔버리면 되죠 겔디온으로 힘들려나 전열함 정도 들고 나와야 되나요 겔디온도 근데 사실 보면 훌륭한 배죠 네 훌륭한 배에다가 대포만 어차피 교체를 다 하면 충분히 전투용 배로도 좀 쓸모가 있습니다 네 쓸모가 있죠 어 피역제품을 잔뜩 사 갖고 갑시다 가면서 무역 괜찮죠 이번에 100급이 확실히 돈벌기가 참 좋네요 올라가는 길에는 역시 우리 이 대항의 시대 시리즈에 약간 국민 교용로 커피 장사 커피 장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인도양에도 좀 뭔가 갖다 팔고 싶은데 아까 그 잠시 들렸을 때 보니까 우띵이 너무 꽉 잡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하긴 힘들 것 같아요 어? 아 이 하토라씨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우리가 드렸었죠 남 15에 동 46 잠시만 이거 메모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아날로그 감성도 좀 있어서 손으로 메모를 좀 하면서 가야되요 남 15에 동 46 가는 길이면 찾아 갖고 가는게 좋죠 15에 46 자 피역제품 싹 팔아주고 커피 일괄구매 합시다 피역도 왠지 저기 마다가스카르에 잘 팔릴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이렇게 마진을 한번 더 보고 가는게 더 낫죠 커피는 확실하게 비싸게 팔리는 걸 아니까 괜히 모험할 필요 없습니다 아 또 돈 바칠 날이네 오 시너트 2만원을 벌었고 독점에서 4천원 벌고 3천원을 납부를 했구요 빨리 저 정신지배로부터 벗어나야돼 TR이 크려면 정신지배로부터 벗어나야됩니다 이제 스페인의 그 시민권 같은건 필요없죠 TR은 이미 이제 그 반란을 하는 걸로 목적을 잡았기 때문에 시민권 같은건 이제 더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광장 오 야자유 어차피 우리가 저기 인도양에서 지금 사고 올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야자유의 유행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등급 산호 모가디슈 말고 소코트라 바로 갑시다 소코트라 이제 우리 갖고 온거 다 팔아주고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아랍쪽에서 좀 무역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소코트라 밖에 없죠 네 저기 무역항으로 돈을 좀 벌든 아니면 인도쪽 좀 더 가서 스토리 보면서 돈을 벌든 하겠습니다 어? 하하하하 아 반갑다 오띵과 앵무새들 앵무새 1,2,3 그리고 4 오띵과 앵무새들입니다 그대가 소문으로 들리던 차스카 제독인가 호오 이거 놀랐는데 이렇게 귀여운 아가씨였다니 에스피노사를 쓰러트린 신흥세력 냉정한 제독으로 봤다 아브라함 우띵씨 유럽인은 아닌거 같은데 만약 내 말이 틀렸때면 무례를 용서하게 네 타완틴 순유 타완틴 수유 태생 티알 차스카 료케시사 잉카제국 자 스페인에 의해서 멸망한 제국의 왕녀 어찌보면 좀 비슷하죠 얘도 살라딘의 후예였죠 우띵이 네 멸망한 제국의 후예입니다 왕족 둘이 지금 관계에는 좋죠 음 아랍인으로서 유럽의 이 공세를 우띵은 막아내겠다 돕겠다 오호 티알은 대부분 좀 주인공들하고 우호족으로 가죠 네 오 좋습니다 바스라로 놀러와 달라 우호족입니다 저기 클리퍼드는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클리퍼드하고도 우호였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지금 우띵하고도 우호입니다 우호 물고기 잔뜩 사들고 우띵 보러 갑시다 과연 근데 우리가 어 어 이런 데를 좀 뚫을 곳이 있을까요 킬리컷은 가능하겠죠 우리 신용있는 나갈풀씨 네 나갈풀씨가 있는 곳 아 여기가 역풍 지대라서 참 자동이동이 없으면 불편한데 말이죠 여기가 겔리온들이라서 또 황해에 오래하기도 힘듭니다 우띵함대 우띵제도 레벨 55 하 눈동치 좋네요 일단 바스라로 갑시다 네 바스라로 가서 우띵 한번 보고 갈게요 48만 에스칸트의 정신재배로 빨리 벗어납시다 아 저 정신재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돈을 바치는 걸로 계속 이제 좀 상기를 시켜요 돈이 나가면서 우리가 에스칸트에 종속이 되어 있다 약간 요런 것들 아 백다냥이구나 우리 용연양을 싣고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뭘 못하죠?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띵하고는 가능하면 좀 별로 싸우고 싶지가 않은게 이번 시리즈 그 진행을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했던 세력이 우띵이죠 네 그래서 약간 그래도 플레이했던 캐릭터 정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뭐 이렇게 때려 부수기가 좀 너무 독 근데 너무 독점인데요 우띵이 유행품이라도 좀 팔아서 점유율을 올리고 싶어도 아예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 참모실에 체자래를 앉혀놓고 살짝 좀 소문을 흘려볼까요 저 정도 능력치로 저게 되나 우띵 자주 만난거 아니고 찾아온건데 말이죠 이곳에서 원래 기다리고 있었다 묻고 싶은게 있다 목적과 연관이 있는걸 수도 있다 패자의 증표 아랍의 패자의 증표 음 왕이 계승자라고 하면 알고 있을거 생각을 했을텐데 네 7개가 존재하고 네 왕조나 호족 사찰과 같은 유력자가 대대로 증폐의 열쇠를 계승해오고 있다 음 우띵도 그 측량의 라 그러지 어? 약간 뭐 이렇게 육분위 같은걸 갖고 있죠 패자의 증표 그거를 이제 어떤 스토리로 티아라게 넘겨주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협력해준다면 제공해줄 생각이었다 협력을 해준다면 제공을 음 그쵸 나라 재건하는데 필요한 백인들에게 인증받기 위해서 충분히 효과는 있을 것이다 패자가 된다면 듣던 종류의 민족을 다시 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판초가 증표를 찾기 위한 실마리라면 우리 증표의 비밀을 풀지 않으면 안된다 아빠한테 받은게 이 판초죠? 판초우위 옷은 증표의 열쇠다 음 우띵은 계속 호의적 호의적입니다 결국은 협력을 하기로 한다 직면에 있는 적 나갈플 그쵸 인도양의 단결을 해치고 있는 탐욕 그래서 인도양을 떠날 수가 없는 우띵 열쇠를 맡긴다 우리한테 모든 걸 맡긴다 책임감이 없네요 언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어 달라 적을 같이 물리치겠다 음 음 이 갤리온이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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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온이 있는데 어 동료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조범수 조범수 돌격대장 돌격대장 참모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어디가 있을까요 없네 피 묻은 삼시류의 정보를 좀 얻어야되는데 말이죠 아지자를 동료로 얻으려면 필요합니다 자 바스라는 이제 올일없고 어 이쪽으로 가서 나갈플 만나볼게요 공동의 적으로 우띵같이 싸우기로 했으니까 네 나갈플 만나러 가겠습니다 티알의 이야기로는 어 무력보다는 교역으로 점유율을 뺏어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우리가 지금 힘이 넘치죠 네 아주 힘이 넘칩니다 나갈플은 싸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음 카를로의 큰 손해 상납금 받치기 전에 나오는 손해는 괜찮습니다 디브 아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저 투자를 할 수가 있네요 상업투자를 합시다 6,7,8 86이면 14개까지 가능하죠 자 요렇게 어? 개선 잘못했나? 아아 개선 잘못했네 아닌가? 하하하하 제대로 못봤습니다 내려갑시다 일단 내려갑시다 일단 나갈플에 본거지죠 켈리컷 켈리컷까지 쭉 가도록 할게요 나갈플에 뱀거 같은데 고아 백프로 할 수 있는게 없구나 갑시다 캈리컷 여기도 백프로 나갈플은 이벤트가 어디서 나올까요? 응? 어? 그 아크리슈나가라는 거 아이템 정보를 줬고 아 아까 저거 아이템을 안 샀네요 생각해보니까 도자기 귀걸이 인도양 요거는 저기 바스라 갖다주면 될 것 같거든요 느낌이 딱 바스라템입니다 베나질씨는 좋아하는거 없나요? 검은 유리그릇 없죠 음 나갈플과 이벤트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는다 전혀 발생하지를 않고 있어요 일단은 점유율을 좀 올리면서 다녀봅시다 여기도 백프로야? 아니 세력이 대단한데요 나갈플 무시할 세력이 아닌데 이번 이세계에 나갈플은 좀 강한가봐요 느낌이 좀 셉니다 자 일단 여기 위에 도시까지만 한번 찍어보고 만약에 이벤트가 별달리 발생하지 않으면 뭐 방법 없죠 선전포고 해야됩니다 마드라스 와 여기도 백프로야 대단하다 아 이세계에 나갈플은 강합니다 아주 강하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벤트가 이렇게 안 터지면 캘리컷으로 갑시다 우리가 같이 싸우기로 했는데 지금 나갈플에 사실 여태까지 했던 대화를 보면 나갈플 점유율을 좀 많이 뺏으면 그러면 이벤트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여태까지 대화로 유출을 해봤을 때 근데 지금 우리가 저 점유율을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전쟁하는 수밖에 없어요 잠이 참 만능이네요 점유율을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협정을 아 우띵과 협정이구나 지금 나갈플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기다립시다 아 배 개조나 좀 할까요 키놈폴 더 달아주고 싶은데 지금은 개조할 수가 없네요 자 일단 휴식을 좀 합시다 여관 어 아르마디리리오의 철피 아 맞어 저거 아이템 남 15에 동 46 남 15에 동 46 남 15에 동 46 하 저 또 아프리카 쪽에 있죠 지금 나중에 찾자 쉽시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캘리커프터 따고 네 캘리커프 따고 위에서부터 내려올게요 다부 디부부터 요렇게 내려오면서 다 흔적을 좀 지우겠습니다 나갈플이 허격전에 아주 최적화된 배죠? 겔리온 자 빨리빨리 끝냅시다 어우 튼튼하긴 되게 튼튼하네요 와 아직도 버텨? 킬리코시 팡팡터가 굉장합니다 이렇게 도시를 오래 공격하는 곳 참 별로 없었거든요 데미지는 계속 들어가는데 와 이렇게 오래 버틸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은 좀 싹 투자를 해주고 나갈 때 한 번만 만나면 그냥 여기서 지워버릴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돈도 지금은 충분하고 돈을 많이 써야 또 저 에스칸테한테 주는 돈이 적습니다 딥으로 향하고 있다 선원도 좀 넉넉하게 둘게요 그리고 수리 한번 하고 딥으로 갑시다 아 고아로 갈게요 먼저 고아 갔다가 나갈 걸 한번 만나면 되겠죠 아까 딥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어? 밑에 있는데 그냥 한번 보고 갈까요? 캘리컷에서 우리 나쁜 소문이 돌고 있다? 호호 소문 돌아서 상관없죠 아 자 나갈풀 예쁜 시녀로 삼아준다고 합니다 나갈풀씨의 시녀 확실히 저 우리 앵무새들 우띠 앵무새들이 싫어할만 하네요 멘트가 아주 지저분하죠 자 캘리컷에서 우리 나쁜 소문은 한번 돌았지만 우리는 아예 캘리컷에서 얘네를 지워버릴 수가 있죠 먼저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냥 네 네 캘리컷에서는 지워졌고 100% 만들고 갑시다 여기 지금 캘리컷이 저 아까 무장도도 훌륭하고 네 적당히 투자만 해놓으면 아마 나갈풀이 다시 수복은 못할거에요 요렇게 100% 수리 한번 해줄게요 어? 바로 옆에? 쓰읍 저 백병전은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가 백병전에는 그렇게 딱히 특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포격전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알신이 아마 좀 제일 저 백병전을 잘 할텐데 근데 아무래도 포격전이 조금 더 특화가 되어있지 우리가 갤리온 지백 저는 이 지백이란 배를 볼 때마다 라디오에서 광고 많이 하는 그 안전화 생각나더라구요 안전화 아실 분들은 아실텐데 지백 어? 뭐지? 암초 자 수리 선원은 충분하구요 고아로 갑시다 이거 고아 쪽으로 쟤네가 세력을 핀거 보니까 아예 더 북쪽으로 가서 디부부터 찍고 내려오는게 나을 것 같아요 디부를 0으로 만들고 그리고 내려옵시다 발전도 무장도 무장도가 더 싸다 요걸로 투자합시다 시나토 잘한다 일 아주 잘하죠 그리고 고아로 갑시다 인도양 무역 같은 경우는 우띈이 갖고 있는 지역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일단 우띈이 우리하고 우호우고 우리도 우띈하고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우띈의 도시들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프리카하고 저기 인도양하고 좀 대륙 왔다갔다 하면서 돈 버는 것도 꽤 쏠쏠한데 독점이니까 방법이 없죠 자 나갈플 계속 전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얘도 돈은 많을 거예요 세력치도 높고 워낙 먹어놓은 도시가 좀 많기 때문에 아마 돈은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화력은 약하죠 돈은 많아도 배는 살 수가 없어요 인도양 지역에서는 살 수 있는 배가 한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겔리온 같은 배를 뽑을 수가 없어서 화력은 확실히 차이가 좀 납니다 근데 능력치는 얘가 훨씬 좋겠죠 지금 시기가 좀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능력치는 나갈플이 훨씬 좋을 겁니다 아 투자비가 벌써 지금 돈이 28만까지 떨어졌죠 무역을 좀 하면서 가야돼 생각해보면 교육을 안했죠 물고기 자 물고기를 좀 싹 팔아주고 교육을 이제 하면서 좀 갑시다 어 후추? 켈리콧 후추 팔러 갈까요? 후추가 괜찮을 것 같은데 청금석도 왠지 좀 비싸게 잘 팔릴 것 같아요 오우 켈리콧을 나갈플이 발전을 많이 시켜놔서 이것저것 재미있는 걸 많이 파네요 자 수리도 한번 해야되고 선원도 좀 한번 모집을 하구요 네 이러면 충분하구요 갑판은 전투모드로 배 한대? 이게 아직 돈은 많을텐데 말이죠 나갈플이 아직 이렇게 약해지진 않았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이렇게까지 약해질 나갈플이 아니에요 자 수리 한번 하고 그리고 통상 모드로 바꿔서 켈리콧으로 갑시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섬으로 갈게요 뭐야 바로야 또? 얘네가 지금 한대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인 것 같죠 나갈플도 지금 여러개 함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우 맨 뒤에 겔리온은 좀 아프다 네 기암 요거죠 화력은 끝내줍니다 역시 겔리온 네 화력 하나는 끝내주죠 캐노네이든 까지 달았으면 더 좋았을텐데 일단 지금도 뭐 화력은 충분해요 자 기암 중시로 교역 한번 하고 또 내려가 주겠습니다 아이고 전투모드라도 마누엘 회계실로 갖다 놓읍시다 요렇게 두고 제나스는 측량 요렇게 할게요 이 모드로 그냥 계속 가면 될 것 같아요 음 후추하고 청금석 나쁘지 않아요 하석 요것도 좀 잘 팔릴 것 같은데 요것도 설어서 섬으로 갑시다 편사 21만 자 세이론 어 아지자 나왔네요 아지자 세이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세이론을 전멸을 시키고 우리 걸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저쪽 이쪽 지역으로 쭉 북상을 할 겁니다 야 진짜 저쪽 에스피노사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나갈풀도 그렇고 원체 이제 그 지역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놔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배 다섯척 다섯척 다섯척씩은 그냥 금방금방 복구를 시켜요 근데 에스피노사보다 좀 싸울만한거는 얘네는 약간 도주보다는 조금 정면돌파를 해줘서 그래서 조금 더 싸울만합니다 에스피노사 에스피노사 같은 경우는 막 도주하면서 런앤히트 이런식으로 싸우니까 좀 힘들었거든요 얘는 그나마 좀 정면돌파를 해줘서 할만한거 같아요 돈이 없네 에스피노사 도시개발을 얼마나 해놓은거야 도시개발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 점유율 올리는 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음 타지마알묘 켈리컷 가보면 좋을 것 같죠 지금 나갈풀은 바로 있고 여기서 한번 꺾어주고 돈을 좀 더 벌어와야되나 싶어요 지금 이정도 돈으로는 어... 이 마드라스 가도 뭔가 점유율을 다 뺏기 힘들거든요 시나토 믿고 가볼까요? 시나토가 지금 거의 매달 4만원씩은 벌어다 주는데 카를로 카를로 한번 믿고 그냥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올라가 봅시다 자 빨리빨리 맞춥시다 전투 이정도 했으면 좀 폭격수도 늘어놔야되는거 아닌가 이정도 지금 전투가 굉장히 잦은데 생각보다 더 스탯이 오르는게 폭격술은 많이 안오르는거 같아요 자 기한만 빨리빨리 부숍시다 417의 세력 오호 와 위험했다 맨 꼬랑지에 있는 배를 집중공격을 잘했네요 나갈풀이 아주 지능적으로 싸웠습니다 올라갑시다 돈은 우리 카를로가 벌었다 줄거야 우리는 계속 나갈풀이나 좀 때려 부수면서 갑시다 적당한 무역 적당한 무역 아니 얘네 폭격술이 더 금방 는거 같은데요 아까보다 포 맞추는 실력이 늘었는데 지금 겔리온은 맨 뒤에 있는 배들은 계속 위험하거든요 그냥 3분의 1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손상이 가는거 같아요 자 앞에 한척 아유 저거 됐습니다 마드라스 어 여기는 적이 없네요 조선소 나갈풀은 배를 어떻게 뽑아온거지? 아유 계피가 겹치네 안타깝습니다 면화를 사서 섬으로 가서 수리를 좀 하고 옵시다 아까운 겔리온 괜히 이거 잘못해서 손상되면 너무 아깝거든요 자 선원도 없고 배도 고쳐야되고 마드라스를 향하고 있다 바로 요 앞에 있겠네요 앞에 있을거 같고 세이론 말고 켈리컷을 들렀다옵시다 오오 어 오오 잠깐만 일기톨은 뭐야 왤케 약해 레벨이 56인데 검투수립 122 그리고 함장이 직접 일기톨을 합니다 아이템라도 껴줄걸 아니 진다고? 오 필살기 후원에게 배운 기술 한 번 더 후원에게 배운 기술 아 이런 반전이 3연타? 이게 운이 좋아서 발동이 되는 건가요? 크리티컬이 오 TR의 일기토로 이렇게 쉽게 승리할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TR 다시 봤습니다 정말 다시 봤어요 자 여기 이제 무늬 아까 섬에서였나요? 세이론에서 누구 어떤 젊은이가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무어있는 천문 관측이 암호 이거 12진법 이었죠? 12진법 네 12진법인데 그 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배를 타고 있던 친구가 답을 다 알려줬거든요 이번에는 답을 알려줄 친구가 없으니까 제가 직접 풀어야 됩니다 면화 아이고 면화 잔뜩 사갖고 왔는데 여기는 면화가 겹치는구나 나갈풀 상에 여기 세이론 찍고 마드라스 찍고 그리고 북상 하겠습니다 나갈풀 싹 지워주고 인도형에서 저 12진법 퀴즈 풀어서 가면 인도형은 폐쇄증표 금방 찾을 것 같죠 느낌이 금방 금방 찾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닐라가 아까 안 겹쳤죠 계피가 겹치고 바닐라를 좀 사고 차도 좀 사고 루비도 좀 사고 마드라스로 갑시다 나갈풀은 본거지가 여기인가요 설마? 그럼 이 위에 북쪽에 모든 도시들을 다 손에 넣었다는 뜻인건가? 대상단인데요 아주 구매는 계피 인디구 인디구가 약간 그거 같죠 청바지 염료 색깔도 그렇고 염료 청바지에 염료 같습니다 올라갑시다 어우 되게 빠르네 마슐리 파트남 여기가 거점이네요 51%밖에 없으면 얘도 지금 세력이 거의 다 된거죠 나갈풀이 거의 다 됐습니다 얘도 빈랑 좀 특이한걸 삽시다 이거는 회색티 염료인가요? 이건 뭐지 빈랑 청금석 음 북상을 합시다 가다보면 만나겠죠 뭐 네 오고 있죠 저 오는 친구 마슐리 파트남 여기 도시 하나만 발견해서 저기 웨이포인트를 좀 찍고 네 찍어놓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군사투자를 좀 할게요 군사투자 81% 나머지 하나는 상업투자 이제 끝을 보러 갑시다 하석 하석 요거 쭉 사서 내려갈게요 그리고 저기 가면 되겠죠 본거지 바스라 바스라로 가면 아마 끝날겁니다 신보드샘씨를 관련해서 좀 정보 좀 얻었으면 좋겠거든요 아 이런것도 알면 좋은데 자 적어놓을까요 보급 북 73 동 80 73 80 나갈플씨를 좀 바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만났네요 네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전투겠죠 여기에만 나갈플이 없으면 끝입니다 이제 맨 앞에 맨 앞에 빼 가까이서 때립시다 네 탐욕에 나갈플 요렇게 끝날줄 알았는데 안 끝나네 오 보석이 곧 유행한다 여기 무역 재미 좀 보겠는데요 우리가 루비 팔 수 있는 데가 가까운데 오호 이 마슐리 파트남을 좀 주목을 하겠습니다 느낌이 괜찮아요 지금 뭔가 유행품이 하나 유행할 것 같아 여기 찍고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 찍고 위로 갈까요 음 아까 나갈플 이쪽에 있었으니까 저쪽 섬으로 바로 갑시다 네 저쪽으로 바로 가볼게요 바람도 마침 딱 선풍인데요 너무 좋은데 자 섬 드리프트 잘 피했죠 아친 오 이곳이 바로 향신료 무력으로 이름이 높은 동남아시아 자 동남아시아로 왔어요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 사무엘카는 뭔가 동남아 쪽 재료로 요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벌레로 만드는 요리 한국의 젊은이 유럽 놈들 금이 열리는 나무 천지다 후추나 정양 같은 향신료 엄청 비싸게 팔린다 음 향신료가 유럽에서 엄청 비싸게 팔린다 빨리 떠나는 게 좋겠다 유럽 놈들을 피해서 이제 누가 나오겠죠 음 신데룩과 같이 지배구는 상인들에게 모든 걸 착취당하고 있다 모든 이익금은 자신들의 세력 싸움에 부어놓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원인을 제거하는 게 좋겠다 이곳에 불공정 거래를 하는 유럽의 세력들을 원주민들을 위해 제거하는 게 좋겠다 TR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쵸 TR도 똑같이 지역 주민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자 일단은 둘러보면서 도와주자 타지마을묘에서 적어놓은 숫자 폐자증표에 관련된 거 음 바스라의 마스리트 이샤 켈고타의 스토바 저런데 가면 되겠죠 나갈 풀이 여기 있네요 여기는 세력들이 이렇게 많은데 상업 투자를 아무도 안 해서 교육품이 없어요 다 팔고 갑시다 흠 일단은 쿤상황웨이에 대항하는 협정? 아니 우리가 지금 사이키 1족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죠 원래 페레일라랑 쿤 아니었나요? 사이키 1족이면 저 새로운 주인공 교타로인가? 그럼 TR은 모든 주인공들과 다 친한 건가요? 평화의 비둘기 같은 네 그런 세력인 것 같아요 TR 마드라스를 습격했었다 곧 있으면 그러면 저쪽으로 오겠네요 나갈 풀은 돌아올 거고 우리는 위에 저 웨이포인트만 찍어놓고 도시만 찍어놓고 그리고 내려가서 나갈 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도양 바로 위에 여기인데 아바 아바 어? 여기는 나갈 풀에 흔적도 없어요 그러면 저 섬에 섬을 마무리하면 되죠 광장 총포 총포는 뭐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자 목재나 수정이나 좀 사갖고 갑시다 확실히 지방함대를 그리고 운영을 하니까 지방함대가 좀 벌어다주는 돈이 제법 쏠쏠해요 고생한 보람이 약간 있었다는 그런 느낌 아침까지만 하고 그리고 신대륙 우리가 동남아시아 가기 전에 신대륙 한 번만 좀 갔다가 갈게요 오케이 마무리죠 이제 아이고 그냥 둘걸 흐흐흐 아 폭격전을 가야 되는데 백병제는 피합니다 어우 피해가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저항이 아주 아주 거세요 이번엔 피해가 제법 있었습니다 뭐 격친만 안당하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피해가 좀 있었어요 자 마지막 들어가세요 나갈풀 해산 해적도 없는 깔끔한 페레일라 쿤 천천히 평화로운 방법으로 점유율을 키워나가보자 머리 쓰는 일은 티아리 해약하고 몸 쓰는 일은 요케가 해라 요런걸 이해를 했나봐요 네 단순한 요케 광장 총포가 유행이 오 오 오 선인의 모습에 선수상 커피도 하나 줍시다 커피도 하나 주고 아까 저 친구과 뭔가 좀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침에는 뭐가 유행이었죠 총포가 유행 커피도 조금 있으면 이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인도양 아바 총포 켈거타는 루비 됐다 여기 돈 벌 수 있겠다 루비 와 루비가기 미쳤다 지금 파는거 루비를 사고 빨리 교육을 합시다 세이론에서 지금 루비 팔거든요 우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세이론으로 갑시다 아 선원 부족한거는 세이론 가서 채워요 그리고 이제 우띠인이 있는 바스라로 가면 해자증표가 아마 이제 바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인도해왕도 금방 끝이겠구요 루비 팔러 갑시다 사실 돈을 줄땐 주더라도 네 유행품은 좀 대량으로 팔아야죠 장사하러 가자 오 8호 이벤트 이제 인도해왕에도 우리 쿤티바이러스가 뿌리를 내리게 됐군요 데다 때가 됐다 말도나도를 찾을 것 같아 에스칸테로부터 독촉장이 왔다 어차피 신대륙 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말로하도를 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해역의 교육권 또한 모두 에스칸테로 넘어간다 계속 상납금을 줄 수는 없다 음 독립을 선언하면 신대륙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된다 일단은 신대륙에 돌아가서 우리 더이상 상납금은 그만 내자 함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죠 그러면 신대륙에 시세를 좀 보고 갑시다 시세를 좀 보고 갑시다 루비가 8,000원 15,000원 아 선언는 모집을 한번 하고 가야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 돈이 좋아도 배는 좀 채우고 배의 선언을 좀 채우고요 배도 고치고 아술리 파트너무로 갑시다 와 지금 루비 가격이 미쳤죠 루비가 가격이 그 2팔가 3,6,9,12 3개월에 한 번씩 돼가지고 아마 한 번밖에 못 팔텐데 이번 거래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사파이어도 2배 루비 크으 3배 끝내줍니다 소개장 아 소개장도 받았어요 이게 가장 좋죠 소개장 받은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무스카트에 유행하는 걸 우리가 백단양 가면서 팔아서 소개장으로 저기 점유를 좀 얻고 유행품 팔아서 돈도 벌고 그러면 좋을 텐데 백단양은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하 더 이상은 뭐 이제 팔 수 있는 게 없죠 유행품을 팔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퀴즈 풀러 갑시다 편사 퀴즈 풀러 갔다가 후추 잔뜩 싣고 가요 후추를 잔뜩 싣고 잠깐만 켈리컷에 후추를 팔죠 신대륙에 후추가 잘 팔린다니까 고아에서 후추 한번 잔뜩 해서 아 신대륙에 후추가 잘 팔리는 게 아니고 지중해를 잘 팔리겠죠 그러면 딱히 의미가 없네 그냥 대충 사갖고 가서 하하 네 저기 바스라로 갑시다 빈랑 자 켈리컷으로 가서 켈리컷에서 저쪽 섬 소코트라였나요 네 소코트라 찍고 위로 바스라로 쭉 올라가겠습니다 음 소개장을 어디다 쓸까요 어차피 유행품 팔면 또 가면서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좀 소개장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갈풀이 소유하고 있던 저특에서 이런 게 나왔다 쿠샤넝조의 큰 접시 나갈풀은 인사도 없이 갔네요 타지마을묘의 의식에 갑자기 어우 좋은데요 갑자기 의식에 끌려 들어가서 레벨업을 많이 했습니다 어 핀부든 샴 시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저거 바스라에 있는 여급한테 정보를 얻읍시다 우리가 저 바스라 여급한테는 이미 선물 줬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한테 정보를 얻어서 찾읍시다 아지자도 동료로 만들어야 되겠죠 아 그리고 신대륙을 갈 때 베르데에서 신대륙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빠르죠 네 베르데에서 카이엔으로 갑시다 루트는 그렇게 좀 잡을게요 소크트라 백연양이 유행인데 용연양은 지금 소크트라에 팔거든요 그래서 용연양이면 얼마든지 구해가지고 지금 소개장 쓰고 계속 그 점유율을 좀 올려볼 수가 있을 텐데 백연양은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백단양이죠 백연양이 아니고 백단양 무슨 그 무협지에 나오는 이름 같은데요 무협지에서 그 백단양 뭐 저기 어떤 가주 백단양 막 이런 느낌 사람 이름 같습니다 무스카트 무스카트에다 한번 쓸까요 어육 아덴 소개장 무스카트에 한번 씁시다 딱히 쓸 데 없거든요 에스카트 6,000원 아우 네 저기 무스카트에다가 한번 쓰겠습니다 백단양은 어디서 팔까요 그렇다고 저거 유행품 몇개 팔자고 돌아다니다 보면 유행이 왜 유행입니까 유행이기 때문에 금방 끝나죠 금방 끝나기 때문에 유행입니다 뭐 천년만년 가지 않죠 그래서 저거 백단양 찾다보면 유행 끝날 것 같아서 굳이 굳이 자 소개장 씁시다 1% 1%가 어딘가요 네 좋게 생각합시다 물고기는 여기도 팔고 있어서 값을 안쳐주는구나 투자는 안합니다 쓸데없는 투자죠 이런데 하는게 제일 쓸데없는 투자 이게 여기서 나갈때는 좋은데 들어올때는 지옥이네요 바람이 완전 역풍이라서 형편없죠 바람이 자 바스라로 갑시다 수지 보고 백단양 피모드 샘시르 위치 알려주세요 도저히 귀걸이 가지시고 호르무즈에 정박하고 있다 오케이 나왔다 나왔어요 지금 북 16 동 41 좋습니다 북 16에 동 41 어 됐고 유적 유적지 네 여기가 이제 십이진법 그 퀴즈가 나오죠 촛대에 번호가 붙어있다 뭔가 숨겨져 있다 천추기와 연관성이 있다 6 14 34 50 61 네 이거는 아니죠 자 켈리컷으로 다시 가보자 타지마을묘 아 뭐야 여기서 답을 푸는게 아니었네요 저는 한번 해봤는데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이미 한번 겪었던 상황이잖아 그러면 일단 가요 일단 가고 지금 아까 우리가 적어놨던게 북 16에 동 41이었으니까 어 저기 신대륙으로 이제 가야하는 길을 내가 가는 길에 아이템을 찾아서 갑시다 그 아르마딜로의 방팬가 그것도 찾을 수 있죠 네 찾을 수가 있습니다 킬리컷으로 바로 쏩시다 돈 63만 어우 금이 이제 여유가 있죠 켈리컷 어 사향 어 잠깐만 유행이 뭔가 또 도는데요 여기는 아직도 보석이고 사향은 사향노루의 분비물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거죠 네 그럼 그냥 유적 갑시다 돌 12짐법 음 18,25,45,71,82 이게 아니다 그냥 안다고 할게요 12짐법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서 네 인터넷 찾아가지고 계산해서 합시다 다시 또 바스라로 가야되나요 아 귀찮은데 갑시다 편사 쭉 사서 바로 갈게요 그래도 중간에 웨이포인트 하나 찍어놔서 그나마 조금 편합니다 잠깐만 여기 아이템이 북 16에 동 41 너무 머네요 16에 41 16에 41 아 이쯤 어디 있었죠 네 저쪽으로 가서 아이템 찾읍시다 오 아지자 아지자 하하하하 멋진 선원들을 데리고 다니죠 덴디 스네이크 네 멋진 선원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아지자 하고는 전투 3번만 이기면 우리가 동료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오 되게 세네 우리가 지금 겔리온이거든요 와 지금 배가 파괴된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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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차라리 항복을 해서 빠져 있는 게 나아요 빠져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돼 불리한 배는 좀 빠지세요 파괴되지 말고 너무 셉니다 지금 자 하나 남았고요 배 수리하고 가야 되겠는데 네 기압격파 다 파괴는 했습니다 또 보자고 하죠 무섭습니다 아바는 호경기다 선원은 일단 전투 중이니까 좀 최대한 많이 채워놓고 수리 한번 하고요 갑시다 무스카트로 지금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만나지 않고 일단은 패자중표부터 찾고 그 다음에 피 못해 삼시를 찾고 그 다음에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백다냥 그게 계속 유행이죠 물자가 많이 줄기는 했네요 저 해적과 혹시 싸울까봐 선원을 많이 채웠더니 물자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바스락까지 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죠 이럴 줄 알았어 이래가지고 물자를 좀 많이 채웠습니다 자 혹시나 파괴될 것 같은 배는 좀 빠져줬으면 좋겠거든요 와 폭격술도 만만치 않은데 워낙에 능력치가 좋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자 기함 이렇게 전투가 길어지면 우리 식량이 없는데 어우 다행입니다 이제 또 만나면 안 되고요 바로 바스락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만나면 우리 도망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빨리빨리 갑시다 물 식량도 없고 아슬아슬 했어요 자 일단 수리하고 우스카트 쪽으로 향하고 있는 아지자 선언은 필요 없네요 선언은 필요가 없었고 자 이제 가봅시다 방법을 모른다고 해볼게요 10 10자리 숫자에 12를 곱한 것과 한자리 수를 더하면 되는 건가 이게 뭔 말이야 10자리 숫자 12를 곱한 거 예를 들어 12면 1 곱하기 12 그러면 12에다가 한자리 수를 더하면 된다는 건가 12진수에 18은 10진수로 12진수에 25는 10진수 잠깐 반대로 알려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12진수에 25 10진수로 37 그냥 막 찍자 아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구나 자 해봅시다 18 25 요거를 12진수에서 10진수로 18 25 45 71 82를 12진수에서 10진수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요거는 저거죠 12 곱하기 1 더하기 8 그럼 20이네요 20 그리고 25 요거는 24에 5를 더하면 29 그리고 요거는 48에 5를 더하면 53 71 그러면 27에 14 84에다가 1을 더하면 85 그리고 82 96 98 네 요렇게 반대로 설명을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마르지 않는 연꽃잎 됐네요 이제 요거 다 합치면 끝나죠 자 합쳐봅시다 요거 이제 지도를 찾고 지도가 나오죠 솔론의 나뭇잎 지도 좋습니다 아이템 저기는 어딜까 느낌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킬리컷 인근인거 같죠 느낌이 아 아지자 바로 옆에 있나 킬리컷 인근 그쵸 딱 저기인거 같아요 킬리컷으로 갑시다 아지자 갈때까지 숙박을 좀 하고요 괜히 만나고 싶지 않는 적 적 네 갔죠 피모드 샴시르를 찾고 그리고 갑시다 아이템을 찾고 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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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네. 그냥 빨리 가서 아이고 빨리 아이템 찾고 빨리 동료로 만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속고 틀어요. 일단 이동 아지자는 지금 아덴으로 가는 것 같죠? 일단은 쟤는 똥입니다. 똥 똥은 더럽기 때문에 일단 피해야되요. 쟤는 등용도 안되고 지금 네. 빅동이기 때문에 아 또 얘인가요? 도망갑시다. 그냥 이제는 싸워서 이겨봤자 득될게 하나도 없어요. 무서워서 피한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겁니다. 더러워서 자 북 16에 동 41 16에 41 16에 41 여기네요. 잠깐만. 이거 너무 못찾잖아. 좋습니다. 찾았어요. 이제는 똥을 만나도 저 칼을 보여주면 아군으로 만들수가 있죠. 자 바스라로 갑시다. 일단 우리가 이... 저... 아지자하고 세번은 싸웠죠. 세번 싸워서 이겼던 것 같은데 갑판 자 일단 통상으로 그리고 소코트라로 갔다가 자동이동을 합시다. 그리고 아지자 동료를 얻고 나서 지방암대 하나 세워놓고요. 그리고 해제증표를 찾으면 인도양은 끝입니다. 아우 이 거북이 정말 어? 음... 무스카트로 이동 그나마 저기 하나 찍어놓은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빨리 가죠. 아 누나 그만 싸웁시다. 나중에 싸워요. 나중에 우리 저 누나 너무 호전적이에요. 네 저 누나하고는 좀 이따 싸우겠습니다. 저거 어? 이번에는 바람이 바뀌었나요? 되게 순조로운데? 자 여기서 이제 만났죠. 우리가 피문드 3시리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귀여운 앤젤 스네이크 잘생긴 스네이크 둘이 어 그리고 멋쟁이 댄디까지 이 멤버가 아주 훌륭해요. 자 이제 바다에서 싸우면 우리 세력의 임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이제는 만나도 돼요. 어딨니? 바로 앞에 있죠? 좋습니다. 이번에 싸우고 이제 동료를 얻으면 되겠죠. 3번을 이겨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3번을 이겼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전투로 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하고 있어요. 누님 아지자 누님 아마 전투력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우리 다른 선원들보다 전투력이 제일 강할 거예요. 아지자 자 승리 이제부터 3번인가 바로 또 앞에 있죠? 이제부터 3번이어도 괜찮아요. 네 이겨주면 됩니다. 3부크 돈이 많이 떨어졌구나. 네 이제 이제 한번 어딨을까요? 수리도 필요가 없네요. 바로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마지막 전투 일겁니다. 아마 수지 보고는 따로 필요 없고요. 아우 에스칸텍 거의 이제 월 한 만원씩 가져갑니다. 예전에 TR이 아니죠. 아주 강해졌습니다. 우리 TR 자 마지막 전투 가 되겠죠? 들어가세요. 네 퍼펙트하게 승리 백병자도 못해야 되나? 우리가 아이템이 있거든요. 지금 요거 있고 아무도 장비를 안하고 있고 세 번 이겼으면 돼야 될 텐데 이번에 만나면 되는 건가요? 자 다시 한번 음 어디 쓸까요? 우스카트 야 근데 얘랑은 일기토부트는 우리 무조건 집니다. 뭐야 올브야? 조건이 뭐가 또 하나 더 있나요? 기억이 안 나네 다른 도시로 좀 가볼게요. 일단은 바스라에서는 확실하게 아니고 다른 도시로 큰 도시들 좀 들려가지고 어차피 켈리코 패장표 찾아야 되니깐요. 네 그런 도시 돌려서 다른 이벤트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지난번 얻었을 때 어떻게 얻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이 정도 싸웠으면 이제 더 싸워봤자 의미가 없죠. 갑시다. 아 우리가 누가 지금 동료가 없나요?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 일러스트를 완성을 시키려면 다른 동료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동료들이 없어서 이벤트가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지자랑은 더 싸워봤자 의미가 없어. 지금 세번 넘게 싸웠는데 이벤트가 없었던 거면 우리가 조건 충족이 안 된 겁니다. 지금 돈은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아지자가 똥이 됐으니까 똥을 좀 피하고 가겠습니다. 누가 누가 있어야 되나 돈은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종료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폐재정변부터 찾읍시다. 어차피 우리가 저기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갈려면 어쨌든 여기 인도항은 경유는 해야 되거든요. 경유지라서 그때 얻어도 되기는 합니다. 항해사탕 있을텐데 이게 알신하고 이안 다 있거든요. 누가 또 없나 보죠. 누가 없으니까 안 되겠지. 신대로 갔다 오면 될 수도 있어요. 무스카트로 향하고 있다. 자 이제 아이템 찾아 봅시다. 여기 이죠? 이렇게 중간에 있는 위치가 참 애매하긴 하다. 살짝만 올라가면서 훑으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올라오면 훑어봅시다. 네. 훑으면서 올라가면 이 근처일 것 같거든요. 뭐지? 선원들이 자꾸 탈주를 합니다. 여기가 아닌가? 더 아래인가요? 캘리컷 기준으로 남쪽인가? 사실 여기 말고는 다른 곳의 지도가 잘 그려지진 않거든요. 금화 선원이 계속 줄고 있고요. 잠깐만 아이 어디 이번에 폐쇄중표 왜 이렇게 찾기가 여기가 아닌가? 까다로운지 아 똥 또 오네요. 똥 여기가 아니었던 거지 그러면 여기 여기인데 분명히 요렇게 되는데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확실히 아니고 여기는 아니 아 여긴가? 모양은 딱 여긴데 말이죠? 아니야 여기가 맞아 섬도 여기가 아니고요 이쪽도 아니고 잠깐만 일단 좀 도시에 들어가 있어봐 저 또 똥쟁이가 오니까 들어가 있읍시다 아니 맞는데 이게 바다잖아요 요렇게 돼서 이렇게면 아 고아 근처 인가? 고아 근처 일수도 있겠는데요? 잠깐 아 고아 근처 였네요 이번 시리즈에선 패자 증표를 좀 많이 헤매면서 찼습니다 사르고 온네 두상 이제 우띈 위압 되나요 혹시? 우틴을 휘하에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살짝 한번 말 걸어봅시다 음 어? 위압이 안되는구나 친선이라서 그런가봐요 통상인데 우리가 세력추도 높고 그냥 둡시다 우띈이야 뭐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특전으로 한번 좀 봐줄게요 여기서 후추나 사들고 한번 가봅시다 신대륙 신대륙은 의미가 없다 그랬지 자 이제 우리 에스칸테이의 정신지배로부터 좀 벗어날 타이밍이 됐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남시보 동 46 여기서 그 아르마딜로 뭐 아이템도 찾아주고 바로바로 갑시다 그리고 이노형은 지금 지방함대를 안 만든게 저 아지자가 너무 호전적이라서 손해만 날 것 같아서 굳이 지방함대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는 딱히 적이 치즈 치즈 오 유행이 굉장히 지금 뭔가 돌고 있는데 치즈가 유행 아프리카를 휩쓴 치즈에 지금 와 도자기 유행 도자기 유행 도자기 유행 도자기 유행 도자기를 살 수 있는 곳 도시는 아무데도 없죠 아프리카에서는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루비 같은거나 좀 사갖고 저기 신대륙으로 갑시다 유향이 잘 팔리려나 카이엔으로 갈거거든요 바로 소팔라로 갈게요 음 아지자를 동요로 얻고 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아마 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누가 없었을 것 같고요 신대륙에서는 우리가 말도나도를 꽤 부수는 거였죠 일단 에스칸테 쪽이 우리가 종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말도나도 네 말도나도를 꽤 부수면 아마 에스칸테와의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돈도 뭐 충분해서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사실 우리가 돈을 더 벌어가지고 갈 수 있어요 무역을 하면서 가면 돈도 벌 수 있는데 지금은 더 벌어봤자 계속 에스칸테한테 나가는 돈 마이너스가 더 누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무역을 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다 치즈가 유행이죠 지금 치즈 로안다 찍고 갑시다 선수상 독수리 선수상 같은거 찾아가면 좋은데 독수리 선수상 고대 지도도 신대륙이죠 여기 잠깐 대충 좀 보고 갑시다 이 지도에 없는거면 이 위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딱 봐도 대충 느낌이 안오거든요 여기에 요렇게 생긴 섬 갈고리처럼 생긴 섬이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긴가 여긴거 같다 치즈와 도자기가 대유행 자 바로 베르데까지 쏍시다 바로 쏴요 저쪽에 있는 아이템 고대 지도는 뭘 뜻하는걸까요 백일몽처럼 사라진 수수깃기의 보물 뭘까 예전에 찾았던 저 고대의 아이템 중에 제일 허무했던거는 회계사 능력치 올려주는 그 회계장부 동전같은거 고런게 좀 제일 허무하더라구요 아이템 찾은거 중에서 제일 좋았던건 그 폭격술 올려 올려주는 그 아이템도 있었던거 같은데 고런 아이템을 찾으면 되게 좀 보람이 있을거 같습니다 아 지금쯤 에스칸테는 엄청 세졌겠다 TR이 지금 밖으로 나가서 싸돌아다닌지가 한 5년 됐거든요 엄청 세졌겠는데 말도나도 제법 세졌겠죠 물이 없다 베르데 해뒀자 어 루비를 조금 팔고 소금 말고 타마린 같은거 사갖고 가볼까요 저사람들이 신기해할거 같애 신대륙 사람들이 신기해할거 같애요 면화 요것도 좀 사고 소금도 두개 사보고 갑니다 신대륙 아 두근두근한 설렘 고향으로 가는 길은 항상 뭔가 설렘이 좀 있어요 물자 19일이면 자동황해니까 충분할거 같습니다 뭐 변수가 없죠 혹시나 뭐 변수가 생기더라도 배위에서 저 피로도가 쌓이는거는 우리 선원들의 성장에 또 괜찮아요 자 신대륙에서 마지막이 될 것인지 뭐 납배드죠 오 면화도 괜찮네 확실히 바다 건너 파는게 와 유향 끝내준다 야 이거 유행도 아닌데 황금왕로다 이건 100% 아니네요 아닙니다 어 바닐라 여기서 무역을 좀 하면서 갑시다 어차피 이제 에스칸테이하고도 끝나니까 무역을 좀 하면서 갈게요 신대륙에서 우리가 이제 다 세력을 잃게 되죠 말도나도 하고 전쟁을 이제 해야되는데 선전포고를 하고 가는게 맞을지 아니면 대도시에 먼저 들려서 에스칸테다 저 말도나도 이벤트 한번 보고 가는게 맞을지 일단은 TER 같은 경우는 뭔가 약간 좀 싸움꾼보다는 좀 친하게 친하게 가는 와 유행 고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 이거 여기다 팔걸 왜 저기다 팔고 왔지 히이 아이고 바보 아이고 이거를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네 아유 아까워라 어쨌든 그냥 좀 순리대로 가겠습니다 네 순리대로 그냥 가능하면 이벤트를 보고 좀 전쟁을 할게요 사실 산후안부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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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말도나도 금방 끝나기는 하는데 베라크루즈 들려봅시다 베라크루즈 들려서 에스칸테가 별 이야기가 없으면 그때 말도나도 없애도 되거든요 우리의 애초에 목적 자체가 에스칸테군에 임관을 해서 이 말도나도군을 그 교역으로 밀어내는거였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충분한 화력을 갖췄기 때문에 대화보다는 몸의 대화를 하는게 네 그게 좀 순서가 된거 같아요 메리다 아 오랜만이다 어우 돈도 많고 세력치 902 698 자 이벤트는 없습니다 아 저거 아이템 안찾았다 아르마딜로의 껍데기 꼭 찾고 왔어야 되는데 네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선전포고하면 되겠죠 부관 잠 됐습니다 그리고 싫어온 물건은 좀 팔고 가야죠 물건 팔고 바닐라랑 피멘트 요거 좀 사서 무역을 해주면서 이제 말도나도 때리러 갑시다 아 배 개조해야 되는데 말이죠 배를 맨 뒤에 있는 배들이 물자창고를 빼고 포격으로 갑시다 자동으로 캐논포우가 되죠 네 요건 자동으로 캐논포우가 됩니다 요것도 네 화력 끝내줍니다 이제 대신 근거리밖에 못가요 선원이 더 필요하네 요렇게 배치 며칠항이 가능하죠 14일 딱 전투형입니다 그냥 완전 전투를 위한 고런 개조 아 아프리카 유형을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그게 좀 계속 아쉬워요 이미 돈은 충분하지만 그래도 약간 상인의 본능 이라 그래야 되나요 무역을 쭉 해왔던 입장에서 그런 돈을 좀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게 아쉽긴 합니다 산후안부터 하바나로 쭉 압박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 아래쪽으로 갑시다 말라카이보 아래를 돌자 좋습니다 이제 전쟁 시작이죠 뭐야 바로 만나요 일단은 피합시다 귀찮으니까 끝에서부터 압박을 좀 해갖고 할게요 트루퓨 확실히 여기가 거리도 가깝고 마진율도 좋고 신대력이 돈벌기 너무 좋아요 여기가 진짜 돈벌기가 너무 좋아 또 웬만한 도시에도 비싸게 팔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말라카이보로 바로 갈까요 아니야 포르투벨로로 가서 이렇게 넘어갑시다 여기도 동료를 하나 얻을 수 있는 친구가 있을텐데 그 동전놀이 좋아하는 친구 있거든요 걔를 동료로 아마 얻을 수 있을텐데 페르난도 였던 것 같죠 페르난도 걔가 있어야 좀 모략도 많이 쓰고 할텐데 그 친구가 왜 동료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말라카이보 찍고 산환으로 갑니다 세력치가 부족해서 그런가 우리 지금 여기 근데 쿤티와이러스가 1700이면 제일 세거든요 뭐가 조건이 안 됐나 와 이 구아우노는 약간 코끼리 배설물 같이 생겼는데 오 값이 대단 합니다 인기가 훌륭한데요 산환 끝에서부터 쭉 압박을 해서 갑시다 말도나도군의 벌써 전투 오 겔리온이네 오 얘네 만만치 않죠 자 일단 능력치 한번 봅시다 이 함대 벨스 비렐름 그라나트 레벨 55 명중력 175 말더나도는 61 명중력 162 우리는 어떤가요 황해사 다 40대죠 오 사모엘 다칸 명중력 191 쟤 요리사가 아니라 폭역수였네 훌륭한데요 사모엘 사모엘 은 계속 데리고 다닙시다 쟤는 폭역수로 키워도 되겠다 겔리온 겔리온 아니 말도나도 이렇게 쓰면 저기 에스칸텐 더 세겠는데요 에스칸테랑 붙을 때는 아예 저걸 좀 구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열함 전열함을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붙지마 우리가 별로 저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일기토 백병전이죠 일기토가 백병전 백병전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함대까지는 손쉽게 네 승리 아우 조선수 있어 다행이다 지웁시다 여기서 지우는 데 성공을 했구요 다음 산토 도민고 음? 얘네가 이런 데 있으면 우리 점유도 뺐나요? 아예 근데 지금 들어갈 구멍이 없죠 이러면 뺏을 수가 없지 자 투자하면서 무역도 하면서 다 하면서 갑시다 우리 TR은 이제 다 할 수 있어 자메이카 어육, 설탕, 카카오 어육, 설탕, 카카오, 럼주 담배는 없죠 술은 파는데 담배가 없다 공급을 해주러 갑시다 자메이카 자메이카 세력치가 더 높아야지 동료가 되는건가 아 저 우리 동료 페르난도 좀 얻고 싶거든요 자 여기도 일단 지우는 데 성공 어? 여기 담배를 왜 이렇게 값을 안 쳐주지? 하바나에 파는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메리다를 갔다가 하바나로 가서 끝장을 냅시다 메리다 들렸다가 여기 하바나로 가서 끝장을 내도록 할게요 안 움직이죠 아직? 담배는 팔고 갑시다 그래도 적자는 볼 수 없잖아요 네 자 담배를 이미 싣고 있는데 적자는 볼 수 없으니 세력적인 2천이 넘었는데 음 베라크루즈 한번 들렸다 갑시다 제가 그 알기로는 아마 여기에 그 동료를 얻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거거든요 뭐 아이템 위치네 북 22 서 97 22에 97 뭐 어쩔수 없죠 없으면 어쩔수 없습니다 옥수수 옥수수 하바나에 팝시다 옥수수 좋은 옥수수 그리고 바닐라 피멘트 돈이 많죠 네 하바나로 가서 점유율을 다 뺏어버리고 이제 말도나도가 움직이면 끝장을 내면 됩니다 베라크루즈 느낌이 이거 딱 에스칸테 짓이죠 비열한 에스칸테 자 하바나 일단 무작품부터 싹 팔구요 싹 팔고 투자 여기는 투자도가 이렇게 발전이 많이 안되서 겔리온을 구할 수 없었을텐데 어디서 샀을까 오 파네요 오호 팝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사서 요품을 사서 트루이오로 갑시다 옥수수 피멘트 담배 사놓고 치니 설탕과 술 설탕과 술 럼주 갑시다 말도나도군 마무리하러 갈게요 신대륙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자 이번 전투 과연 어떻게 될지 얘네도 다 겔리온이죠 지금 뭐야 겔리온이 아닌데도 있네 무장파락도 있네요 이러면 화력에선 밀리지를 않죠 전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자 한척 남았어요 상용겔리온 한척 우리는 약간 군용이고 쟤네는 상용 상용 한척의 항복 야 역시 말도나도는 말도나도인가요 그래도 이 신대륙이 양대 세력 중에 하나 해산 해적으로 전향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이벤트 TR 잘해주었다 내가 빼앗은 점유율도 무사히 에스칸테님의 것이 될 거다 이 정도면 우리도 발데스를 대등하게 상대할 수 있다 하 에스칸테에 다 넘어갔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확실히 말할 수 없어요 좋다 명령이다 TR 그자를 우리에게 넘겨라 허절하겠어요 후한 날 속였더라구요 그렇지 않아 아뇨 사실 숨겼어요 역시 부정하지 못하는군요 아니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기다려 TR 어디로 가는 거야 이곳을 떠나겠어요 이제 빌린 돈도 다 갚았으니 에스칸테님을 거역할 생각이냐 그렇다면 당신을 죽일 건가요 내 동포를 무참히 죽였듯이 잘 있어요 후한 이렇게 신대륙에서의 여정은 이 망할 에스칸테가 다 가져가는 걸로 끝이 나네요 기분이 아주 별론데 지금 전쟁을 해도 되긴 하거든요 사실 오호 안심해 잡기 위해 온 거 아니니까 이 얘기를 하러 왔다 알겠나 10일 이내에 이 해역을 빠져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 신대륙에 돌아와서는 안된다 이리 에스칸테님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후에 널 이 신대륙에서 발견하게 되면 난 널 본의 아니게 공격할 수 밖에 없다 난 널 이용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는 없겠나 그만해요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지 대기업에 취직하면 되는데 왜 사업을 하려는 거야 마지막으로 붙잡는 후한 스페인에 진짜 데리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돌아와 헤어진 연인의 구질구질함 난 너를 후한 DR 너무 늦었어요 처음이군요 그런 말 고마워요 나 역시 후한을 하지만 DR 이미 늦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에요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의 내가 있는 것도 당신 덕분이란 걸 잘 알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마음공석에 당신만을 믿고 잊으려던 나약한 나 자신이 있었죠 그것이 잘못된 거였어요 자각 사업가로서의 자각 다시 만날 때는 적입니다 구연인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방적인 마인드 컨트롤이었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옛날 연인들의 이제 싸움이 곧 발생을 하겠죠 일단 우리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장거리 향해를 준비가 안되있죠 그러면 일단 항구가 있는 도시로 가서 배를 좀 고치고 가야됩니다 수리를 좀 하고 개조를 하고 가야죠 수리가 아니고 자 대도시로 한번 가봅시다 베라크루즈 10일 내로 떠나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못 떠나면 싸워야죠 베라크루즈에서 개조만 하고 갑시다 에스칸테놈의 얼굴도 한번 좀 보고 가면 기분이 좋겠죠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오호 안되티알 도시에 들어가면 모든게 들통담고 말아 에스칸테 상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못가네요 에스칸테한테 치마만 뱉어주고 갈라 그랬는데 못갑니다 그러면 하바나 오케이 대도시 하바나 찍고 갑시다 아직은 어차피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는 있네요 스토리상 스토리상 근데 마지막인거 같으니까 네 여기는 마지막으로 좀 맞아주겠습니다 개조 대포를 치울까요 물자를 치울까 짐창고를 개조하는게 맞아요 그죠 짐창고 근데 개조를 지금 못합니다 그러면 대포를 잠깐 없앱시다 돈이 많으니까 네 돈이 많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사치죠 사치 자 요렇게 싣고 가봅시다 사누안은 지금 다행히 찍을 수가 있으니까 네 사누안을 찍고 자동이동으로 넘어갑시다 이러면 부캐로 갈까요 어차피 지금 루트가 부캐루트인데 부캐로 가는거 괜찮을거 같아요 그 폴피닉스도 우리가 상대를 해야되고 부캐로 갑시다 그게 좋겠다 자 부캐로 우리가 기술을 돌리겠습니다 음 통상 그냥 탐험으로 해놓고 갑시다 부캐로 낭트로 아니면 마데이라 마데이라부터 찍고 가야되겠다 마데이라 찍고 갑시다 간김에 저 전열함도 좀 만들면 좋을거 같거든요 근데 160만으로는 택도 없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거의 800정도는 있어야 좀 여유가 있었던거 같아요 부캐 부캐 자 일단 부캐로 가서 폐지정표를 찾읍시다 지금 여기 실려있는게 설탕하고 럼주인데 우리가 가는 섬에는 설탕을 이미 팔아요 신대륙과 지중해 무역이 원래 되게 재밌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 잠깐만 고대지도 안 찾았다 돌아갑시다 아 여기 하바나 쪽 아까 갔었을때 고대지도 아이템 찾아오고 왔어야 되거든요 그걸 깜빡했네 뭐야 해적 말도나도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여기는 우리가 이제 있을 곳이 아니니까 그냥 에스칸테랑 싸우세요 상관없죠 우리랑은 이제 완전히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상관이 없고 어 여기 여기죠 여기 하바나에서 물자만 좀 챙겨놓고 갑시다 우리가 지금 겔리온들이라서 물자를 많이 씻고 다니지 못하니까 탐험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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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나에서 저것만 하고 갑시다 물자만 채우고 탐험으로 갈게요 아우 아우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죠 여기쯤 자 반개로 해서 갑시다 퀸고래 오 제대로 찾아왔어요 저 모빈딕을 잡으면 오 야 왜 이렇게 빨라 얘 오 아니 고래라서 움직임이 지금 무빙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오 도망가 도망가 오 오 이게 뭐 바다괴물 수준이 아니고 움직임이 아주 예사롭지가 않죠 근데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한 적하고 싸우면 아이템도 또 좋기 때문에 야 근데 좀 맞춰봐라 얘들아 어우 저거 내구도도 엄청나네 우리가 걱정되는게 물자거든요 지금 하 고래 맷집이 왜 저래 아니 저 고래 맷집 고래 시체 폭발하는 거 아시죠 갑자기 이제 고래랑 싸우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고래 시체가 부패되면 고래 가죽이 엄청 두껍잖아요 그래서 해안가에 떠 밀려온 고래 사체 같은 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언제 이제 폭발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래 가죽이 두껍고 그리고 고래 안에 그 고래가 죽고 나면 장기가 부패가 되기 때문에 네 고래 사체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된다고 해요 이제 고래가 사체가 되겠죠 우리도 사체가 될 수도 있겠다 필요도 53 밥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아이템 차트 죽게 생겼네 자 막타 제발 막타 빨리 좀 끝내라 얘들아 너 이러다 너 이러다 죽어 다 죽어 허헐허허허허허허허허하 마지막 흰골의 격파 선소상 허어헣허허rolle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오 또한 얻었다 참모 참모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아이템 가라앉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다들 가라앉고 가라앉지 않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일단 빨리 항구부터 들어갑시다 하바나부터 빨리 갈게요 일단 우리 참모급 인재를 얻으면 줄 아이템 굉장히 좋은게 생겼죠 잠깐만 어차피 지금 우리 고생하고 있잖아 도시가 바로 앞이고 레벨업하기 너무 좋은게 아닌가요 이거 조금만 더 굴러봐 얘들아 바로 앞이니까 금방 들어가서 밥 먹을 수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고생해보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직 선원 충분해요 254 227 202 180 159 자 이제 기행합시다 이정도였으면 됐어 자 아이템을 또 주죠 지도 선원을 모읍시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걸 알면 선원들이 안타야 정상인데 다 타죠 최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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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을 달아봅시다 흰고래상 흰고래상 겔리온15 내구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왠지 느낌이 내구도 100 흰고래 선수상 때문에 내구도 10을 올려주는 것 같아요 휴식은 필요없다 가자 얘들아 쉴 시간이 없다 이제 부캐로 가서 전투를 합시다 지방암대를 지방암대를 하나 더 운용을 하고 싶은데 신대륙에선 지금 지방암대를 굴릴 수가 없구요 부캐 지방암대를 하나 굴립시다 네 부캐를 빨리 점거를 좀 해놓고 거기 평화를 이룩을 시켜놓은 다음에 부캐에다가 지방암대를 만들게요 자 이제는 넘어가도 되죠 마데이라로 이동 아이템만 볼까요 아까 받은 아이템이 요거죠 요거 참모 매우 섬세하게 세공이 되어 있는 참모 아이템이 지금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 저 웬만한 친구 참모에 앉혀놔도 계략은 다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캐 쪽에 가서 일단은 쭉 스토리 진행을 하면서 우리 혹시 더 추가되는 게르라르트 같은 친구들 더 들어오죠 네 그런 친구 들어오면 아이템도 적당히 분매를 하고 우리 선원들 자리도 다시 한번 좀 정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데이라 바로 이동을 할게요 리스몬 아유 신대륙에서 짐을 잔뜩 싣고 왔는데 재미없는 것만 싣고 와가지고 개조 캐노네이드로 개조가 될까요 대포 아직 안파네요 발전도는 좋은데 무장도가 별로라서 안팝니다 자 부캐를 이제 정벌하러 갑시다 여기도 소금을 파네 아 우리가 쉽게 설탕이죠 네 설탕은 잘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부켈케의 친서 지중해는 우리가 지금 딱히 적대할 만한 세력도 없고 적대해야 할 세력도 없고 뭐 이유도 없죠 적대할 이유도 뭐 이유도 없죠 적대할 이유도 교역 이게 바다 건너 온 것들인데 이것밖에 값을 안 쳐주다니 참 서운하네 싣고 온 것들을 좀 기가 막힌 걸 싣고 왔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쉽습니다 암스테르담 브리주 함부르크 어 개라르트가 함부르크에 있었죠 함부르크 슈파이어를 지우면서 갈까요 제 슈파이어도 스토리상 존재감이 없는 친구거든요 그러면 부캐 어차피 우리가 저기 통일을 해야 되니까 슈파이어 지우면서 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스토리상 근데 슈파이어가 있어야 되나 개라르트를 얻으려면 급한 거 아니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웁시다 지우기는 할 건데 뭐 급하지는 않아요 개라르트 이벤트를 보려면 저쪽 이제 부캐 안쪽까지 가야죠 일단 도시 한번 싹 돌면서 이벤트 보면서 가겠습니다 와 배 멋있다 한자콕인가요 우리 슈파이어님의 고유의 배 와 멋진데 오슬로 100% 선수상 왕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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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재미없죠 옛날에 한번 찾았었는데 영 재미가 없는 선수상이었어요 여기가 도시가 하나 있는 것 같죠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갑시다 전야람 암대를 좀 갖춰놓고 갈까요 겔리온도 사실은 충분하기는 한데 전야람이 워낙 전야람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 팔고 갑시다 브랜디 어? 지금 뭔가 가격을 오바해서 상관없죠 네 딱 필요한 만큼만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도시가 하나 있죠 코펜하겐 코펜하겐 톨빈 저 폴피닉스 톨빈 여기 있네요 자 큰 도시로 갑시다 스토클룸 여기는 식료품이 유행이네 프란체스카 프란시스카네요 왕자상 얘가 좋아하는 아이템은 없고 아이템 구입 장미 가랑군의 로브 그리고 유적지도 자 교회 발견 스테브 교회 다른데 이벤트가 없죠 이벤트는 없고 톨빈이 100%고 톨빈이 100%고 뭘 안한건 없죠? 네 안한거 없습니다 뭘 해야되는데 자꾸 까먹은 느낌이기는 한데 안한거 없는거 같아요 부캐 이쪽에 아이템이 많은데 리가 음 음 음 해적과 다름없는 놈들 아데린카스 조작도 러시아가 뒤에 버티고 있는 한은 어떻게 손쓸 방도가 없다 음 음 음 음 그래서 그냥 싸워서 지워놓고 갑시다 개조 자 전투용으로 다시 개조합시다 우리는 돈이 많아요 자 전투용으로 개조 그리고 여관의 휴식 좋습니다 선원이 부족하다고? 아아 대포가 생겼으니까 선원이 부족하죠 자 요렇게 하고 스토콜룸부터 먼저 100% 만들어 놓구요 그리고 코펜하겐 하고 코펜하겐 찍고 리가로 가서 마무리합시다 니가 가깝게 리가 부터 할까요? 자 가만히 서서 때리자구요 이게 빠르니까 그냥 수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무장도 요게 싸다 아이고 하루 버렸어요 29 9 9 오케이 도역도 해줄게요 틈틈이 지방암대도 만들고 전열암도 꾸리려면 돈은 일단 많이 필요하죠 되게 네 그래서 무역은 계속 해야됩니다 겔리온의 요 짐칸을 버릴 수 없는 이유 무역을 계속 해야됩니다 선원이 모자라더라고 요렇게 땐 물자 한 10일치밖에 안되지 않나요? 12일 어 싸웠더니 네 폴피닉스 바로 싸웁니다 해적질을 하는걸 인정을 했죠 지금 우리는 게라르트에 같이 가세를 합시다 누가 우리 편이죠? 오우 진짜 잠깐 피해 너무 큰데 오우 맨뒤에 겔리온이 가라앉을 뻔했어요 야 근거리에서 역시 폴피닉스는 강하죠 지도 또 얻었구요 자 수리 한번 하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로 갑시다 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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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코펜하겐으로 가서 마무리할게요 가까이 있는 데부터 그냥 가는게 낫죠 우리가 지금 배가 물자를 많이 실 수 있는 배가 아니라서 가능하면 좀 장걸향이 피하고 싶어요 톨빈 이 배는 뭐길래 이렇게 악해 다이아몬드가 유행이다 오우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 갔다가 여기 팔면 돈 많이 벌겠는데요 시기, 시간이 그렇게 여유있지가 않죠 자 여기서 이제 톨빈을 한번 이기면 리가에서는 확실하게 지워지고요 와우 화력 왜이래 헤이 아니 화력이 미쳤나 얘네 뭐죠? 무슨 배야 너희 카락 핀레스 프루트? 이게 맞아? 명중력 153 너무 정적으로 싸웠나요? 와우 이거 배도 간다 전투모드를 안해서 그런가? 한 대 남았어요 이제 아니 겔리온이 파괴가 될 정도야? 저건 좀 지켜요 아 다행이다 오우 폴피닉스 오하 당했습니다 오하 오하에 와우 진짜 센데? 이러면 이러면 저기 스토클룸에서 좀 사갖고 가야되요 배를 한 척 사서 가겠습니다 그래도 전열함 아닌게 어딘가요? 전열함이었으면 진짜 피눈물 났는데 또 이거 우리 배 가라앉거든요? 아 이거 수리하려고 안싸울라 그랬는데 아이구 100 비싸네 아 170만이죠? 우리가 지금 충분하네 특별 주문합시다 부활한 겔리온 4호 겔리온 5호 아우 톨빈 네 다시 한 대 부활은 했구요 됐죠? 우리는 코펜하겐으로 갑니다 아 여기도 뭐가 있네요? 도시가 하나도 있는건가요? 여기에 왜 길이 연결이 안됐지? 아 여기를 코펜하겐은 안찍어서 그런거 같죠? 도시가 여기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코펜하겐 어? 당신이 차스카요? 스토클룸에서 신부가 찾고있다 다시 스토클룸으로 가야되겠네요 요거 좀 싹 팔고 어차피 스토클룸은 가야되니까 갑시다 유리 유리 아 배가 두척이 가라앉아서 지금 교육품들이 다 바다에 있죠? 아쉽네 잠깐만 톨빈을 마무리하고 가두면 좋지 않을까요? 톨빈 어딨어? 리가라고 하고 있다 리가 아 저기 있구나 리가에서 톨빈 마무리합시다 스토클룸 들렸다가 다이아몬드였죠? 여기서 교육을 좀 하고 칼 아까 보니까 칼이 좀 괜찮게 팔리더라구요 구리도 좀 살짝 사주고 1등급이니까 물고기도 좀 사고 그리고 그리고 톨빈 아 아 그렇죠 북해 폐자증표 교육 2편에 숲 갑니다 증폐 열쇠를 계승하고 있던 일족의 집 예쁜 정원 버린 정원치고는 정비가 잘 되어있다 누군가 있다 부하 코치룸 치고 있다 정원을 돌보고 있다 이 부하가 여태까지 되게 정원을 돌보고 있었고 마을사람이라고 하네요 마을사람 데이지 속에 다른 꽃 펜지 펜지와 루나리아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다 블루베리도 있고 자 지도 함부르크 네 함부르크로 가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홀 물리치고 갈게요 리가 하 겔리온이 지금 저 한자콕 아닌가요? 무장카락이구나 무장카락 아무리 그래도 겔리온이 오우 또 대포가 엄청난 대포를 갖고 있나요? 어 이게 생각보다 화력이 화력이 끝내줍니다 톨빈의 화력 이게 러시아의 화력인가? 또 배 한쪽 가라앉나요? 아 어우 다행이다 아 그리고 저친구는 해적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겠나? 기회를 달라 재건으면 비용만 충분하다 두 배로 갚겠다 그런 돈은 없다 황제의 관심은 이미 아시아로 옮겨졌다 몽고토벌에 정신이 없다 버립니다 톨빈이 버림을 받았어요 이렇게 될 각본이었다 해적질이나 한번 살을 해야겠지 비웃습니다 사무엘은 놀리고요 여기서 이제 TR이 또 뭔가 좋은 제안을 하겠죠 잠깐 나를 고용주로 삼을 생각은 없나요? 이런 이벤트가? 저긴 나를 고용하겠다고? 오오 오오 점유율도 쿤티와이러스의 것을 제공해 주겠다 세력을 유지시켜 주겠다 오오 톨빈이 부하로? 좋습니다 게라르트도 동료로 들어오고요 이야 너무 좋은데? 부캐 이벤트 재밌는데요 톨빈을 이야 휘하에 두고 게라르트는 동료가 되고 얘네 이제 우리한테 돈을 갖다 바치나요? 뭐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저기 폐자증표를 좀 찾고 네 그 다음에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 위압을 뭐 할건지 뭐 이런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슈파이어는 좀 지울게요 그리고 슈파이어가 세력이 생각보다 세서 상대해서 좀 지우면서 가야될 것 같아요 스토콜룸으로 이동 여기도 다이아몬드가 유행인가요? 다이아몬드 유행이네 여태까지 상대했던 세력 중에서 가장 좀 까다로웠죠? 톨빈 부하가 됐습니다 톨빈인데 산하! 아하 좋다 하하하하 네 산하라고 하면 이제 우리 수입도 갖다 바치겠죠? 선전포고 슈파이어 슈파이어는 뭐 전혀 이 스토리상 중요하지 않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지워서 지워서 부캐를 우리껄로 확실히 만들고 가는게 좋아요 어... 슈파이어 쿤티와이러스 클리퍼드 톨빈 얘는 배가 어떤 배일까요? 톨빈 카라피네 스프르트 브리칸틴 돈 많이 벌고 꼬박꼬박 수입 좀 갖다 주세요 유리 공예품을 사갖고 올라갑시다 우리가 슈파이어의 도시에 도착할 때쯤 되면 선전포고가 될 것 같거든요 자... 류베크 근처에서 기왕을 하고 있다가 선전포고 되는걸 보고 기왕할 필요 없이 그냥 아 기왕을 하고 있다가 선전포고가 되면 바로 점유율 뺏고 올라갑시다 자... 됐죠? 그럼 여기 군사투자 이게 좀 저렴하죠? 군사투자 툭툭툭히 스포툭히 이야 돈이 100만이 있어도 부족해요 오오오오오오오 상낙금 하핳핳핳핳핳 아 좋네요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 교역을 좀 하고 가야죠 왜 여기까지여서 교역을 안하는거야 교역을 하고 가야지 싹팔구 또 싹사서 올라가야죠 어육갑추목재 브랜디 소고기 브랜디 소고기 오슬로로 갑니다 바람도 마침 딱 좋죠 슈파이어 상회 한자콕 한자콕 동맹이죠 슈파이어 가장 약체중의 하나기는 한데 돈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마 다른 배로 좀 바꿔서 올 수도 있습니다 얘네가 한자콕만 좀 고집을 해주면 너무 좋은데 다른 배로 고쳐 바꿔서 올 수도 있어요 오슬로 여기도 다이아 아이고 이렇게 하나 투자하는게 제일 아까워 날짜 하루를 버리는거죠 날짜 하루를 버리는거죠 교역 이거는 회계사가 있어야 장사를 잘합니다 일단은 기본 두배 정도죠 갑주를 사서 내려갑시다 암스테르 닮고 함부르크죠 함부르크로 선원이 모자란 배도 있다 코펜하겐으로 오고 있다 자 자 함부르크 암스테르담 브리주 요기가 끝이죠? 오케이 함부르크로 갑시다 함부르크로 헨부르크 말고 아 부캐 쪽에 아이템이 많긴 한데 우리가 지금 거의 포격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격 아이템은 없더라구요 저번에 다중 찾았을때 그래서 그냥 어우 한쪽 쿡이 뭔가 이질감이 들어서 멋있기는 해요 일반적인 배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우리는 왜 안 쏘니? 얘들아 어쨌든 부케에 있는 아이템은 이번에는 좀 찾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되게 좋은 아이템은 없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못 맞추세요 저기요 못들어집니까? 좀 더 가까이 붙어볼까요? 사무엘 칸이 영중률이 좋은데 우리 사무엘이가 영 맞추질 못하네 아휴 안싸웁니다 다 이겨갔는데 여기 계약만 하고 끝에서부터 올게요 브리즈부터 네 저 끝에서부터 쭉 오면서 함브리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적하고 많이 싸우면 귀찮으니까 자 고데이지도 하나만 더 얻으면 되고요 군사 투자 교육품 일괄 매각하고 또 사갖고 갑시다 이건 뭐죠? 석탄 오 되게 까맣네 석탄이 원래 까맣기는 한데 유독 까맣게 느껴집니다 유독 암스테르담 동맹이면 아마 위압은 안되겠죠? 패자 증표를 얻으면 위압을 할 수가 있는데 동맹이면 아마 안될 겁니다 자 무장도 어... 암스테르담이 지금 발전도 무장도가 저정도 4937 5238 어차피 우리 전이랑 뽑아야 되잖아요 아 이정도면 됐겠죠? 이정도면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이정도면 됐겠죠? 됐을겁니다 모직물 도자기 아 도자기를 여기서 파는구나 도자기 이제 슈파이어 마무리를 해주고 전열함 법을 준비를 슬슬 할게요 아니면 겔리온에다가 그냥 대포만 키노네이드로 바꿀까요?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자 그냥 화력으로 밀어붙입시다 가까이 붙어서 슈파이어 자 한자콕 하나 남았어요 조심히 가세요 이제 전투 한 번 정도만 더 이기면 되죠 여기 암스테르담 무장도 8400 충분합니다 발전돈만 이제 좀 올리면 되겠구요 발전돈 올리면 되고 군사투자 돈이 아까우니까 좀 최소 맞춰서 합시다 어우 그새 또 올렸네 점유율을 자 교회로 가면 이제 이벤트인데 잠깐만 어디 있을까요? 브리스톨을 이용하고 있다 브리스톨 여긴데 말이죠 일단은 혜자의 증표부터 갑시다 장엄한 교회 겸허한 마음 석벽에 있는 동상 성배가 바뀌어있는 것 같다 정면에 있는 재단 석벽 석벽 자 교회 구조도를 그리자 퍼즐이죠 스테인드 글라스 구조도가 완성이 되었다 자 스테인드 글라스 똑같이 여기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지난번 시청자님들 말씀해주셨다시피 버그가 있어서 똑같이 표시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개 다시한번 네 아마 밑에는 똑같았고 여기도 똑같았고 이 방이었나 그랬을거에요 아마 네 이렇게 홍색알료를 하나 손에 넣었고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죠? 기암 중시 교약 오오오오 가격이 괜찮은거 같은데? 오오오 도자기가 괜찮은데요? 이 두개도시를 좀 왔다갔다하면서 무역해도 괜찮겠다 브랜디를 파나요? 암스테르다면서 브랜디 안팔죠 좋다 술만 한번 팔아봅시다 그리고 소고기도 살짝 사갖고 가보고 슈파이어를 지우면 아마 어떤 또 이벤트가 있을수가 있어요 도자기가 일단 한번 비싸게 팔렸으면 두 번째까지 비싸게 팔리지는 않는데 한번 더 사업 가봅시다 그래도 안 되면 유리 공예품도 괜찮을것 같거든요 유리 이벤트 이벤트 없구요 완다씨 완다씨는 아이템을 우리가 드렸었나? 드렸었죠 완다씨는 하아 돈이 진짜 빨리 소진이 됩니다 자 한자콕은 빨리 그냥 붙어서 화력으로 밀어붙이는게 전투가 빠르더라구요 자 요렇게 우린 서있을게요 슈파이어님 네 때릴거면 때려주세요 자 가만히 있겠습니다 한자콕이 위력을 보여주세요 한자콕 동맹의 또 수장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배도 못 맞추면 이게 되나요 네 안타까운 일 여기 이제 평화가 찾아왔죠 부캐 그러면 한대하나 합시다 통솔력 안젤로 푸치니를 지방함대 한자콕으로 만들면 좋을것 같아요 자 일단 항해사 얘는 딱히 검투술은 괜찮은데 더 좋은 친구가 있죠 검투술 네 더 좋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체력 위치 매력 측량술 156 설득력 166 설득력이 좋은데? 이안도 162 둘중에 한명인데 그러면 이안을 보낼까요 지방함대장으로 아니다 안젤로 푸치니를 갑시다 어 지방함대의 배는 한 프루트정도면 괜찮을것 같아요 캐치는 너무 작고 프루트 요거 다섯척으로 구매를 좀 해줄게요 개조 프루트 물자창고 짐창고 구입 특별주문 프루트 세척 세척 네척 다섯척 안젤로 그리고 프루트 다섯척 자 우리 또 캐시카우가 되어주세요 여기는 아마 해적도 없습니다 지금 네 이제 여기 패자의 증표만 찾아주면 되죠 함부르크 아 물건 팔고 가야지 아이고 역시 도자기는 잠깐 뿐이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계속 이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케이에 일단 지방함대를 또 하나 만들었죠 네 우리 안젤로 함대 그래서 도는 이제 꾸준히 들어올거고 우리는 암스테르담 이곳에서 전열함 각 한번 살짝 좀 보고 갈게요 일단 우리 부케이는 적이 없습니다 여기 바스케스 말도나도가 여기까지 오네요 네 얘 말고는 딱히 뭐 지금 적이 없습니다 자 아직은 안나왔죠 아직은 전열함이 안나왔고 대포는 있을겁니다 캐노네이드가 있을거에요 전열함 발전도가 더 필요하니까 투자 조금 더 해봅시다 5만원 10만 한 20만 정도 하면 애매할 수 있으니까 25 할거면 확실하게 합시다 그리고 교역 아 요거 안팔고 왔네 오슬로로 가볼까요 아니면 브리주 함부르크 이번엔 브리주로 가서 좀 팔아와갖고 올게요 어찌받아 독점왕이니까 다시 끌고 올 수 있는 네 다시 사올 수 있는 그런 물품들도 제법 많습니다 아 유행 한번 팔아야되나 유행 한번 좀 일으켜서 돈을 좀 벌어야될까요 이게 전열함암대라서 아무래도 지금 이정도 돈이면 안될거 같은데 어 바스케스가 여기있네요 말도나도 나오죠 나오 아니 너는 에스칸테를 때려야지 왜 우리를 괴롭히러 여기까지 얘는 지금 그거잖아요 저기 신대륙에 있었던 세력인데 아니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상어는 또 뭐야 얘 죽일 수 있나요 아 죽일 수 있네 한번 죽여볼까요 너 한번 잡아보자 얘 잡으면 아이템을 주나요 상어와 싸움도 처음이네요 조스 조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흰고래 아까 잡았을 때는 아이템을 줬거든요 물론 거기는 고대 지도를 좀 기반으로 해서 근거가 있는 싸움이었는데 요거는 묵은 본 싸움입니다 근본이 없어요 근데 처음이거든요 상어랑 이렇게 싸우는 거는 묵은 본이지만 뭔가 줄 것 같은 좋은 느낌 상어 가죽이라도 좀 얻어서 와라 자 과연 상어는 무엇을 줄 것인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상어는 죽어서 이 새끼가 이렇게 세 어 뭘 주죠 새로운 교육품 사육해봅시다 상어의 치여 상어의 치여 부탁? 배를 빌린다? 이거 왕녀한테 뭘 보여주겠다 사랑 앞에서 눈이 먼 제임스 클리퍼드 배를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벤트가 나올지 1일에 런던 추렁소로 와주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왕녀를 다시 하룻밤 휙 데이트하고 다시 데려다 놓겠다 걸리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감수하겠다 1일에 보겠습니다 9월 1일 클리퍼드 이벤트 좀 보고 갈게요 아니 목숨 몰고 저렇게 하는데 저런 건 도와줘야지 동맹인데 도와줘야죠 그리고 해적 물리치는 일은 없나? 해적 물리치는 일 하나 있으면 좀 하고 싶은데 어? 마리에게 아이템 하나 줘요 26일 26일 응? 여기 송문을 안 갔었나요? 스톤 엔지 어차피 시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시간을 좀 떼고 갑시다 3일 1일 날 만나기로 했죠 음? 아 여기 아 저 말도 나도 죽이고 갑시다 저거 아 무역을 못하게 하네 자 1일 왕녀와 같이 나타난 제임스 클리퍼드 출항? 일단 출항? 이 북은? 아 또 러브라인인가요 뭔가 나오나요 TR은 이런 러브라인들 TR 본인도 그렇고 클리퍼드도 그렇고 뭔가 이런 이벤트들이 많네요 일출인가 왕녀에게 아침 노을 도모어에 비해서 말하다 보다 아침 노을 가장 좋아한다 좋은 풍경으로 왕녀를 꼬시고 있습니다 말투가 느끼하죠 느끼하기보다는 그냥 제독의 말투 내가 이 정도 능력도 있어 잘생긴 남자가 예의없이 얘기하면 또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프랑스 숙적 자 낡은 양피지 아 패자해증표 관련된 이벤트가 클리퍼드한테 있었네요 해적퇴치 의뢰좀 주세요 음 자 지도를 찾읍시다 홍색알료 양피지에 뿌립니다 그러면 지도가 나오고 요거 패자해증표 찾으면서 말도나도 좀 따고 갑시다 탈레스의 종이지도 소재 아이템 뚱 탈레스의 종이지도 여기는 쉽네요 여기 쉽습니다 이쯤이죠 네 이쪽으로 바로 이동을 좀 해주고 아 아 저 말도나도를 왜 여기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쫓아다니는 건가요 얘는 아니 우리가 에스칸테군의 시다발이었을 때 너를 물리쳤잖아 그럼 에스칸테한테 원안을 가져야지 왜 우리한테 원안을 갖는지 이 도대체 원안 구조를 모르겠네 이러면 우리 안젤로 푸치니가 돈을 못 벌거든요 이 해적한테 얘가 그래도 한때 한 세력의 수장이어서 능력치가 굉장히 좋아요 최대한 저거를 얻어봅시다 의뢰 해적 퇴치 의뢰를 좀 얻어서 제거를 좀 해보자구요 어차피 우리 저기 폐장표 찾으러 가야됩니다 가야되고 안젤로도 재건을 좀 해줘야되기 때문에 보물찾기? 라오콘소드? 갑주구입 음 말도나도 되게 성가시네요 교육은 하면서 갑시다 갈댕가져라도 교육은 해야지 오직물 1등급 자리를 사들고 갑시다 1등급 유리 치즈 치즈 발존도가 8700이죠 됐다 이제 전열함 27만 이야 가격 살벌하다 이거 이 돈으로는 역시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폐자증표 찾으면서 무역이나 좀 합시다 결국은 뭐 전열함 살 돈을 벌어야되는거는 맞죠 오? 석탄이 많이 팔릴 것 같다고? 이거 괜찮은데요? 석탄을 살 수 있는 데가 바로 근처인데 석탄 유행되면 이거 괜찮다 모직물도 가격 괜찮고요 오 이거 괜찮다 함부르크 함부르크 석탄 유행할 것 같은 느낌 여기는 다이아구나 여기도 다이아겠죠? 16에 석탄이 지금 브리주에 팔죠 브리주 브리주와 함부르크 교육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 아 해적태치위는 없네 음 없습니다 자 여기 교육품을 사서 폐자증표를 찾으러 갈게요 술 역시 물장사가 돈버는 데는 최고입니다 이제 갔나요? 말도나도 갔나? 그러면 저 안젤로 부활시켜도 되나요? 음 오 지도 아프리카 헤어 이거 어딘지 딱 알죠? 그 아덴 소쿠트라 그쪽입니다 음 교육을 한 번씩 갑시다 음 교육을 한 번씩 갑시다 자 1등급 목재 목재를 쭉 사서 갈게요 돈이 뭐 얼마냐 얼마나 되겠나 크게 기대는 안 되지만 목재 목재 코펜하겐으로 이동 올라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폐자증표 찾고 가겠습니다 여긴 다이아몬드겠죠? 유행하는 거 혹시 목재는 돈이 별로 안 돼요 유리 유리 공예품하고 대포 대포 그리고 소고기 요런 걸 좀 사갖고 갑시다 유리 그리고 폐자증표 위치는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보고 갑시다 종이지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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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화 820 여기 조금 더 아래인 것 같죠? 아래 여기 이번에는 폐자증표 찾는 게 원활하진 않습니다 점 있는데 직선 여기네 더 위였네요 위 조금 더 위 여기 섬에 직선거리면 딱 여긴데 그렇죠 하이슈타트의 곡물차 발견했습니다 세번째 들육의 폐자증표 발견을 했고요 이제 이제 이동을 해야되겠죠 조약 조약 옥제를 또 사서 밑에 팔아봅시다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이었나요? 함부르크였나요? 물고기 말고 갑주 요렇게 암스테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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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무도 두배 잘왔네요 여기로 석탄 요거 대량으로 팔면 아마 소개장 하나 나올거거든요 그럼 런던에 하나 씁시다 암스테르담 지중해 갔을까 뭐 어디든 하나 좀 써갖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적 만약에 많이 나오면 우리 겔리온 지금 해놓은 것도 남거든요 배가 전열함 사면 남으니까 요걸 안젤로한테 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유행품 에이 그래봤자 석탄이네 이게 왜 유행하는거지? 추천장 좋습니다 추천장을 써줬으니까 그거를 런던 데다 하나 쓰고 다시 유행품을 팔면 또 주나요? 그거를 잘 모르니까 한번 해봅시다 암스테르담 런던 런던 석탄을 파는구나 치즈 유리 도자기 모직물 자 삼강 무역 갑시다 여기서 우리가 암스테르담을 들리고 암스테르담에서 또 넘어가봐요 한번 석탄을 한번 더 사갖고 와서 팔아봅시다 이거 배 다섯척을 한번에 싹 파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런 기능 다섯척의 배에 이 물건들을 그냥 한 큐에 싹 판다 뭐 요런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열함 하나 구매해봅시다 전열함 크으 이 전열함은 언제 사도 참 설렙니다 요번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갈까요? 로바자 말고 전열함 1 개조 와 멋지죠 추가 장갑을 못다는건 좀 아쉽지만 요거는 기함이기는 한데 우리가 어차피 저 백병전 안갈거거든요 그러면 저걸 최소화합시다 해병대기실은 최소화하고 짐창고랑 물자창고 요렇게 할게요 ㅎㅎ 네 짐창고 5개 전열함인데 흰고래상 여기 달아주고 사육실 하나 재목실 하나 진료실 회계실 예배실 하나 있으면 좋거든요 예배실 조리실 필요하고 사육실 필요하고 요렇게 해서 하나 가봅시다 요렇게 배는 돗대는 그냥 그대로 다 달려있구요 대포구입 캐논에이드 으아 진짜 비싸다 허 허 똑같은거 구매하면 얼마일까요? 특별주문 오.. 한 데이에 57만원 ㅎㅎ 이게 일을 해야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돼 자 런던으로 갑시다 아 브리즈로 가서 런던으로 가요 유행 한 턴은 더 하겠죠 석탄 유행 한 턴은 더 하겠죠 석탄 아 저거 해줘야지 지방암대 다시 해줘야죠 잠깐만 시세 음 오케이 음 아주 유행이다 자 런던으로 가서 팔아봅시다 교용로나 뚫구요 추천장 자 자 일단 여기다가 한번 싹 팔고 어? 양모같은것도 팔아있네 잠깐만 지방암대 네 가서 합시다 브리즈로 이동 석탄 구매 아 이게 석탄이 5등급이라서 좀 아쉽다 이게 등급 높았으면 아마 더 비쌌을 거거든요 그래도 한 4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팝시다 함부르크로 이동 안젤로 함대가 그 거점이 함부르크였죠 안젤로 함대 4일정도 걸렸고 거리 대비해서는 괜찮아요 장사가 지금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거는 이 석탄이 그래도 팔아봤자 2800원밖에 안하죠 마진이 나쁘지는 않지만 한 번에 벌 수 있는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추천장 하나 더 얻었죠 어? 양모도 황금왕로라고? 괜찮은데? 석탄도 그렇고 뜻하지 않은 황금왕로 괜찮네요 지방암대 지방암대 아 여기서 내려야지 명령을 네 다시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굳이 뭐 우리가 여기 올 필요가 없었네 배 51만 하나 더 사볼까요? 우리 지금 이 겔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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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도크에 있는 배 그건 똑같이 주문을 못하네 음? 아 함부르크가 아니지 뭐하고 있나요 지금 야 우리 함부르크 아니야 암스테르담이죠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해야 돼요 지금 근데 교역하기가 암스테르담하고 함부르크 두개 교역하는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좀 왔다갔다 하면서 돈 좀 벌게요 오히려 유행품 파는 것보다 이게 낫겠는데 그쵸 이게 아 도자기는 재미가 없구나 오케이 유행품 한번더 팔자 전열함 다섯대를 위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조금만 더 무역을 해보자구요 이제 한척값도 벌었죠 안젤로도 돈을 빨리 벌어다 줘야될텐데 교역 교역 음 석탄이 많이 떨어졌네요 이제 리필이 안됐고 요거 팔고 마직물 마하고 마직물 요런것도 좀 갖다 팔겠습니다 함부르크로 이동 그래도 이게 교역하는 그 자체 명령을 내리고 막 이러는거 자체가 오래걸려서 그렇지 사실 날짜로 따지면 한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12월 한달로 따지면 지금 수입은 좋습니다 되게 아주 훌륭하죠 지금 여기는 물가가 많이 오르겠다 지금 구매를 우리가 하도 많이 해서 다음달 되면 물가 폭등하겠는데 암스테르담 음 도크 지방암대 하나 더 만들어도 되죠 이따가 여기다가는 이안 이안 이안은 데리고 다녀야돼 아지자를 정리를 할면 데리고 다녀야돼 잠? 잠은 필요한가요? 잠 잠 아쉽게는 하지만 얘를 지방암장으로 하나 둘까요? 저기 겔리온 다섯척을 놀리는게 아까운데 그렇게 합시다 자 결정 항해사 잠 얘가 능력치가 되게 준수해요 다 준수한데 지방암장으로 하나 만들게요 조선소 도크 배 교환 자 요걸로 일단은 하나 교환을 해놓고 어 여기가 오락실, 첸모실 포대 4개 이게 깔끔하게 지금 다 개조가 된 배죠? 된 배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구매를 합시다 특별주문 전열함 전열함2 함대 수지보고 아직은 수입이 적어 아직은 적어요 지방함대 하나 갑시다 남 조금만 이따가 전열함2 이제 배 두 대 남았죠? 네 배 두 대 남았습니다 요것으로 일단 좀 다니세요 네 이거 무역 조금이라도 시켜놔야 돈을 더 버니까 치즈가 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오 구입가격도 굉장히 싸졌죠? 별 붙은 치즈는 얼마로 팔 수 있을까 선원이 없다 아 아이고 문자소리 죄송합니다 요거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놨는데 국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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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네요 브리주 어휴 와 브리주는 하루면 오네 하루 와 치즈 가격 괜찮은데요? 다섯 배인데 거의 여기 이렇게 판매를 하고 아직도 석탄? 오 굿 이거 석탄을 한번 좀 가득 채워서 가면 추천장 또 주잖아요 네 또 주니까 도시 하나 뚫어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봤자 브리스톨 굳이 뚫어봤자 의미가 없는 도시입니다 저기는 그냥 유인쿰이나 잔뜩 팔면서 마지이나 땡깁시다 아 신대륙 한번 갔다 와야되나 근데 신대륙을 간다고 우리가 지금 신대륙에서 살 수 있는게 없죠 도시들이 다 점령을 당해가지고 사실 이게 지금 이 근거리무역으로는 벌 수 있는 돈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비싼 것들이 없어서 자잘자잘하게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일단 치즈 팔아서 좀 돈 좀 벌어볼까요? 치즈? 치즈가 지금 가격이 괜찮아서 치즈 두근만 왔다가 떼 봅시다 가까우니까 목표는 올해 안에 네 올해 안에 전열함 5척이죠 2등급 물고기 이게 그 함부르크가 값을 잘 쳐줘도 함부르크만 들리면 안되는게 지금 구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올라요 여기 자꾸 여기만 다니면 그래서 삼각무역은 하긴 해야됩니다 브랜디가 평판이 좋다고? 브랜디 좀 팔아볼까? 아 물고기 가격은 왜 이렇게 형편이 없지? 물고기는 역시 물고기인가요? 너무 형편이 없는데 유리공예품 모직물 여기도 거래를 하도 많이 했더니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 자 오술로 한번 가봅시다 배가 빠르긴 기간 나게 빠르네요 오 모직물 가격 괜찮아요 지금 치즈 가격도 괜찮았고 갑주하고 목재 사들고 내려갑시다 2월달에 뭔가 하나 유행좀 해라 전쟁이 나든 유행을 하든 전쟁나무 또 저런 갑주같은게 비싸게 팔립니다 브리주 브리주로 갑시다 1월 31일 자 2월달에는 무슨 유행이 있을지 자 석탄은 아직도 좀 유행을 할 것 같죠? 석탄 좀 사고 마 마직물 섞어합시다 40만 54만 배양척도 구매 가능 시세정보 함부르크는 아직도 석탄 아유 가격은 이제 당연히 많이 떨어지죠 아직까지도 석탄이 비싼거는 말이 안돼요 네 석탄 치즈가 장사가 괜찮단 말이죠 지금 구매가격이 워낙 싸가지고 치즈 장사가 좀 괜찮습니다 함부르크 함부르크에도 조금 좋은 제품이 나면 좋은데 함부르크에 판매하는거가 별로 이렇게 매력있는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은 뭐 이제 다 똥값이 됐네 함부르크 호박 소고기 브랜디 자 암스트레담로 갑시다 치즈 장사로 돈을 법시다 특별주문 전열함 하나 전열함 3호 3만원 남았습니다 3만원 돈이 너무 없다 우리 지방함대들 어디있나요? 클리퍼드 말고 잠함대 명령 기항 암스트레담로 오세요 배 한대 교체해 드릴게요 겔리온 3호를 넘겨주겠습니다 치즈 다 샀나요? 아 무역을 아직 안했구나 겔리온 3호에 있던 것들은 뭐 잠이 알아서 팔겠죠 우리가 지금 비록 판매는 못했지만 잠이 알아서 팔겁니다 자매에게 맡기고 치즈나 팔아갑시다 선원 모집안 한번 해야되는구나 채소만 데리고 다닐게요 자 브리즈로 갑시다 음 석탄은 아직도 유행일 것이고 리필도 한번 됐고요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석탄 장사 옛날에 커피 장사가 기가 막혔는데 같은 까만색인데 요거는 좀 값쳐주는게 아쉽네요 한번에 그로 바로 갑시다 그리고 오는 길에 저기 암스트레담 들려서 배 주고 갈게요 왜냐면 다리 바뀌면 유행이 끝날 것 같아서 아 유행품인데도 이제 재미가 없다 네 저 석탄의 유행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암스트레담으로 이동 지방암대 편성 겔리온 한대 더 오케이 해역위임 암스트레담 거점으로 마음껏 다니세요 유행품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이번엔 다른 도시로 좀 가겠습니다 런던까지만 좀 뚫어놓고 대도시 삼각무역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런던은 뚫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시세정보 한번 보고 가면 유행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오슬롭 아이 북해무역 지겨운데 지중해 한번 갈까요? 재미 볼 만큼 봤는데 여기서 낭트 한번 갑시다 낭트 낭트 한번 가서 낭트에 있는 걸 좀 사갖고 올라와도 꽤 돈이 될 것 같거든요 거기 우리 독점왕이라서 아니면 사갖고 내려가든 네 낭트 한번 갑시다 자 브리즈 찍고 내려가 볼게요 우리 근데 배치는 되어 있나요? 교역 되어 있죠 음... 이대로 가보자 이대로 가보자 낭트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치즈는 안 실었죠 치즈 안 실었고 사갖고 올라올게 뭐가 필요할까 브리즈랑 무역을 할건데 석탄 밀마 마직물 석탄 밀마 마직물 겹치지 않는 항목만 사갖고 가면 됩니다 석탄 밀마 마직물 와인 치즈는 팔 만큼 팔았죠 품질이 좋은 치즈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와인 장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소금? 와인과 소금 브리즈 마하고 마직물이 왠지 낭트해서 좀 재밌게 팔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요거 한번 팔아보고 마하고 마직물 겹감 내려가 봅시다 잘하면 6월 안에 전열함 5대 갖추겠는데요? 소금도 나쁘지는 않고 에휴 와인은 재미가 영없다 와인은 안되겠다 저거는 재미가 없어요 아 안되겠다 아프리카 한번 갑시다 여기서 깔짝깔짝 거리지 말고 아프리카 가서 그냥 한탕 크게 한번 하고 와요 네 그게 낫겠어요 뭐 백금 이런거 잔뜩 싣고 와가지고 한탕 크게 합시다 어차피 6월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프리카로 사갖고 내려갈 것들 살타나 아니야 재미없을 것 같애 치즈 치즈 아프리카의 치즈를 갖고 내려가면 날씨가 더워서 또 숙성이 될 수가 있죠 숙성된 치즈 갖고 내려가 봅시다 자 지중해 일단 리스몬 아프리카로 갖고 내려갔던 것 중에 좀 재밌던게 뭐가 있었죠 광장에 사람이 모여있다 오 브랜디 잠깐만 브랜디 파는 데가 있었나 브랜디 브랜디 그래 이거다 여기 유행이 유행을 여기서 하네요 여기도 브랜디니 브랜디 브랜디 얼마죠 여기 브랜디 1,600원 여기서 파는게 개이득인데 3,500원 여기는 브랜디 이제 브랜디 유행이 시작인거에요 와 카카오도 유행이네 브랜디와 카카오 여기는 목재 브랜디 장사합시다 아프리카 안가도 되겠다 아프리카 안가도 되요 우리 브랜디 팔아서 돈 좀 멉시다 자 이런것도 좀 사갖고 올라가고 오바해서 사지 않게 조심합시다 올리브유 철포 소금 딱 배 꽉 채웠죠 딱 좋아요 69만 배 한척도 구매 가능하고 자 브랜디 함브리카로 바로 쏍시다 아마 가는 길에 애들 피곤해 할거에요 이 거류가 거리다보니까 피곤해 할텐데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돈 벌러 가는건데 자 여기는 자동이동 하지말고 수동으로 갑시다 수동으로 빡세게 날렐날레 가자구요 잠깐만 우리 어딨지? 잘 가고 있죠?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요게 지름길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무역을 좀 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수동이동으로 가고 있는데 네 브리주에서 기항해서 자동이동으로 넘어갈게요 자 브랜디 함브리크로 이동 이게 더 빠른가? 자동이동이 더 빠른가요? 엄청 금방 왔네 자 브랜디 사러 왔어요 사장님 물장사로 돈 좀 봅시다 5등급이지만 유행품입니다 일단은 리스본으로 갈게요 리스본이 가까우니까 리스본으로 가서 가장 가까운 도시에 제일 비싸게 파는 곳으로 갑시다 자동이동이 더 빠른가? 엄청 빠른데요? 순풍이라서 그런가? 아주 날라다니죠 지금 음 자동이동이 낫겠다 달 바뀌기 전에 도착합시다 달 바뀌기 전에 5월 5월은 넘어가겠네 시나토 카를로 74000 안젤로 19000 잠 25000 톨빈 17000 그리고 상답금과 유행품까지 시세를 봅시다 2600 3600 3300 2600 마데이라 여기 가면 또 좋은게 저것도 어쩌 점유율 아 유행품이니까 저 소개장 좀 쓰고 올걸 좋습니다 좋습니다 설탕 와인 요런거 좀 사갖고 또 올라와야죠 빈손으로 가긴 좀 그러니까 네 제법 점유율도 좀 얻었어요 요걸 해서 다시 리스본 가고 이제 되겠는데요? 57만 지금 올라가는 길 한달정도니까 우리 저 무역상들이 벌어오는 돈 고거랑 다 해서 합치면 게리온 두대 아니죠 저희 전열함 두대 충분히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열함 두대가 될 것 같아요 크으 여긴 딱 맞아요 모든 품목 사면 배 5척을 딱 맞출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음 암스텔은 바로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도양으로 가면 되죠 아 인도양 지나서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가서 이벤트 보고 클리어를 하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가서 클리어 하고 지중해 신대륙 그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아직 갈 길이 꽉 남았죠 배가 전열하면 이제 앞으로는 좀 편합니다 진행이 굳이 평화롭게 안 가도 돼요 네 평화롭게 안 가도 되기 때문에 파이팅 넘치게 가도 됩니다 이제 교역 26일 아 아직도 안되네 어 일단 요걸로 하나 구매 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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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애정을 갖고 이름을 붙여줘야죠 65만 어 딱 됐다 아 좋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됐죠 교역품도 찍고 있지 않지 우리가 다 비웠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잠 기항 암스테레담으로 오세요 네 명령 지금 내려놨죠 좋습니다 명령 내려놨고 마지막 한척 마지막 퍼즐 요거는 그냥 구매를 해서 우리가 물자창고가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또 물자창고가 너무 없어서 개조를 직접 합시다 전열함 5번 대포는 캐노네이드 그리고 무장포대는 두개의 기본 달아주고요 자 두개 달아주고 요거 달아주고 그리고 여긴 짐창고 없이 이제 물자창고만 갈게요 우리가 무역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요렇게 직접 개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완벽하죠 나머지 배들도 개조를 좀 해주고 싶은데 내려가면서 할게요 돈이 없으니까 내려가면서 합시다 겔리온 두대 빠지고 전열함 4,5 이야 드디어 이제 갇혔습니다 우리 도크 지방암대 현성 잠암대 겔리온 5척 요것도 화력 대단합니다 웬만한 애들 깝죽깝죽거리면 그냥 혼줄내줄 수 있어요 자 저장 한번 하고 갑시다 이제 치즈 잔뜩 사들고 내려가 볼거야 아 우리 아프리카 유행은 못보나 볼 방법이 없죠 없는데 유리공예품 좀 사갖고 갑시다 요런것들 아프리카에 없거든요 없는것들 없는거니까 아우 아프리카에 이게 없지만 우린 돈이 없습니다 하 하 아 천원도 모집해야되네 최소 물자 1300원 아유 가면서 무적 좀 하고 가야되겠네 네 하고 가야됩니다 자 이제 갑시다 우리 폐자의 증표는 얻었죠 지금 인도양 인도양 북해 아프리카 오케이 인도양 북해 아프리카 지중해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전열함 파괴되지 않게 전투를 좀 잘할게요 전시리즈에서 전열함이 한번 파괴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파괴되지 않게 잘해서 전투를 좀 할게요 아직도 브랜디야 아프리카로 바로 쏍시다 산조루제 생각해보니까 지방함대를 지금 3개나 돌리고 있어서 어차피 지방함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충분할거에요 지방함대 수입이 충분하기 때문에 바로 산조루제로 쏩니다 북해는 별로 무역이 재미가 없구나 이번엔 돈을 많이 못 벌었네요 워낙에 우리가 북해에서 좀 뽈뽈거리면서 무역을 많이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물가도 많이 뛰고 물량도 서로 많이 풀리면서 이 지방함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저 방법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선적이 너무 설친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어잉? 바방기다의 띠검? 오호 아프리카 폐자가 되니까 이런 것도 주네요 좋습니다 어허 가격 괜찮죠 역시 치즈도 괜찮게 팔렸고 면 하나 사갖고 슬슬 내려갑시다 네 요거 사들고 슬슬 내려가고 가는 길에 아지자가 오 이벤트가 지금 우리 동료의 변화가 없죠 생각해보니까 동료 변화가 없어서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아 돈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그 아지자 얻는 그 조건을 살짝 봤거든요 그러면 돈이 100만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100만이 없죠 야 동료 나이 100만이면 좀 비싸기는 하다 뭐 그만큼의 사실 뭐 능력치가 좋으니까 그만큼 능력치 좋으니까 아지자를 얻기 위해서 네 우리가 100만을 투자합시다 근데 그만큼 돈을 좀 벌어야 되겠죠 가기 전까지 아니 100금이 참 맘에 들어요 이걸로 하면 재미를 좀 봤었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100금이 참 맘에 듭니다 뭔가 아주 깨끗한 느낌 100금 100금입니다 100금 수지 보고 돈 좀 많이 벌어오세요 다 해도 10만 좀 많이 못 벌죠 지금 수입 자체는 뭔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방험대들이 아쉽네요 체자래 레벨업 우리 항해사들 레벨은 어떻게 되지 보통 TR이 레벨 높으니까 51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51 정도 아마 저기 동남아 쪽 가면 애들이 한 60대 정도 될 거예요 60대 우리도 고생을 할 만큼 했는데도 그러네 오징물 잠깐만 가는 길에 시세 한번 보고하자 여기 다 오징물인가 아하이 아휴 다 직물이 유행이네요 여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직물을 구하려면 또 저기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직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피업 가죽 가방이나 잔뜩 사갖고 합시다 다이아몬드는 가죽 구하봤자 별로 돈도 안 내거든요 소팔라 자 카를로님 만나고 가겠죠 지금 아우 반가워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해적도 없는 깨끗한 아프리카 해요 여기는 모직물 무역을 하면서 갑시다 무역을 하면서 커피가 저 섬에 괜찮게 팔리죠 커피를 좀 팔면서 갈게요 인도양 유행도 중 우리가 보고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혹시 이벤트는 없는지 혹시 이벤트는 없는지 혹시 이벤트는 없는지 대도시는 한 번씩 이렇게 좀 들렀다 가면 좋습니다 어차피 폐재명표를 찾아서 이벤트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네 뭐가 하나 아주 믿지 않을까 어떤 걸리지 않을까 자 마다가스카르 여기가 커피가 기가 막혀요 커피 장사가 발전도가 낮아서 그런가 아니면 저 카를로가 다 물건을 매도를 매수를 했는지 별로 물건이 없네요 어 유리법 제조사전 여기 뭔가 하나 생기겠죠 이러면 음 커피를 한 번만 더 저 섬에다가 좀 팔고 그리고 아 공예품 생겼다 이거 얼마나 하는지 가격 좀 보고 갈까요 보통 이렇게 생기는 거는 저기 비싼 값에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 번 볼게요 오 4천원 커피 4배의 마진 유리는 생각보다 별로인데 자 82만 이제 100만을 거의 다 모았으니까 올라갑시다 여기서 커피 사고 에메랄드 사고 공예품 사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1등급 커피 유리 공예품 다 사고 에메랄드 싹 사갖고 갑시다 그래서 올라가요 지금 몸바사 몸바사는 커피를 구할 수 있는 곳이 가까워서 커피가 그렇게 비쌀 것 같지는 않아요 4,600원 오 괜찮네 아프리카 분들이 대부분 커피를 좀 좋아하시네요 다행입니다 콧불소 뿌라고 유향 유향을 사서 올라갑시다 자 인도양 소코트라로 갈게요 소코트라로 가서 인도양 쪽에 저 유행 상황 유행인 상황도 한 번 좀 보면 좋겠죠 어떤 것들이 좀 유행이고 뭘 비싸게 살 수 있을지 86만 정도 있으니까 이제 100만까지 금방입니다 아지자 동료를 얻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유행이 전혀 없어요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오 콧불소 뿔 가격 괜찮죠 이렇게 되면 돈 되겠는데 95만 오케이 자 95만 정도면 무역 한두 번 정도면 이제 됩니다 이걸로 저쪽의 캘리컷으로 갑시다 여기 한두 번 왔다갔다 하면 이제 아지자 우리가 찾아가면 되겠죠 100만 아 동료 하나에 100만이라니 진짜 동료를 또 약간 돈으로 사는 느낌이라서 별로기는 하지만 어쨌든 네 동료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편사 음 아지자는 어디 있을까요 고아로 병하고 있다 고아 어? 이쪽으로 오죠 어차피 싸워야 되는데 잘 됐어요 맞이하러 갑시다 돈은 조금 여유 있게 세이론에 들려서 저 편사 싹 팔구요 그리고 물건 사갖고 올라가면서 고아로 가서 전야라밤데이 위용을 한번 보여줍시다 여기는 사파이어 루비 자 111만 조약 마지막 배는 없는데 습관이 무서운게 마지막 배까지 꼭 클릭을 하게 되더라구요 습관이 무섭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여유가 있죠 자 이벤트 업고 업고 물건 다 샀구요 업고 이벤트 업고 아 우리 아이템 찾아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갖고는 깜빡했네요 후추는 고아에서 밖에 안파던데 이거 지중해 팔면 돈 진짜 많이 벌거 같죠 후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게 좀 아쉽긴 하네요 후추 동남아에도 한번 팔아볼까요 동남아 팔아 봅시다 자 아지자를 이제 기다릴게요 야 너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난리 시간이 지금 능동적으로 갑시다 자 아지자 지백 우리는 전열함 화력이 다릅니다 비록 맷집은 맷집은 다르죠 아까 저거 겔리운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자 아지자의 최후 기암격파 퍼펙트 어 이제 되죠 다음은 없다 다음은 없다 사랑스런 엔젤 귀여운 스네이크 멋쟁이 댄디도 찾아보고 있죠 네 아지자 베이에서 선상 반란 칼만 찾아다니는 그 피무드 샴 시르 아버지가 유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돈도 못 버는 이런 선장은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선상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도와주죠 우리들이 아군이 좀 도와주고 이제 돈 주고 보내려고 합니다 돈 주고 돈을 요구한다 백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아지자를 동료로 얻고 끝입니다 아지자 어서오세요 이러면 이제 여기도 지방함대 하나 만들고 갈 수 있거든요 아 지방함대 음 부케있는 애 하나 그 해산을 할까요 안젤로 여기서 해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가서 해산을 해야되나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이 인도양이 무역이 참 재밌는데 둡시다 지방함대 더 만들 필요 없구요 네 그냥 두고 우리는 동남아로 갑시다 사와디캅 하러 갈게요 선원 됐고 수리 한번 하고 수리 한번 하고 네 후추는 일단 동남아에 한번 팔아볼게요 자동이동 층량사가 없다 가 갑판 교역 탐험 음 해병대기실이 지금 없죠 갑판 아지자를 해병대기실에 나서 일기토 요원으로 쓸고 싶거든요 혹시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근데 일기토 를 안 하기는 하죠 안 하기는 하는데 여기 짐 창고 해병대기실을 뭘로 바꿔야 되나 짐 창고를 하나 파야 되겠죠 짐 창고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요런 짐 창고 같은거는 다 없을 겁니다 네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하고 이제 통상을 하나 등록을 할게요 통상 아지자가 싸우고 파수대나 필요하죠 조범수 자 키자비는 누구냐 아지자가 제일 잘해 크리스티나가 키자비 가구요 파수대 어어어 이안이 조범수 가고 게르르트 TR 파수대는 게르르트 가야되겠는데요 회계실에는 딱히 필요가 없고 사육실 R 예배실이 하나 필요한데요. 예배실 층량은 체자래 가야죠. 무장포대는 사무엘 요렇게 가면 바꿀게 없고 조리실 요렇게 선원이 생각보다 많지가 안되요.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고 요거 이제 통상 새로 들어오는 동료들은 좀 새롭게 배치를 할게요. 피보드 샘시르는 역시 싸움증이 아지자 무력이 제일 좋죠? 검토수 157 192 243 게르라르트 266 아지자 제일 강합니다. 레벨 70 아 확실히 아군이 아니고 필드에서 오래 굴렀던 애들은 능력치가 좋아요. 확실히 좋습니다. 바방디가의 띠검 검은 두개 검은 두개 싼거면 안되나요? 음 안되네 이거는 TR이 가야 집시다. 그리고 이거를 아지자 주고 이렇게 되면 일기토도 이제 우리가 웬만하면 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조범수 이안 가판요한 필요가 없고 부관 예배실 하나 만들어요. 예배실 예배실 하나 갈게요. 조리실 진료실 사육실 예배실 어 예배실 있구나 제나스가 들어가있네요. 예배실 음 설득력이 좀 약한데 말이죠. 제나스가 설득력이 약한데 그냥 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둘게요. 그냥 나중에 더 좋은 동료 얻으면 그때 바꿉시다. 이제부터는 쭉쭉쭉쭉쭉 진행을 하면 돼요. 무역 뭐 이런것도 이제 안해도 되고 돈은 어차피 지방원대들이 벌어다 주고 네 무역같은거 부담 없이 이제 동남아로 넘어가겠습니다. 돈이 한 백만은 있어야 사실은 조금 마음이 놓이기는 하거든요. 백만정도 흠 뭐야 아니 이런 천사가 여기서 해적질을 하고 있으면 이거 우리 도시들의 점유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 잠깐 뭐야 설마 해적한테 전열함 떨어지는 거 아니죠? 가라앉은 거 아니지? 왜 한 대가 안 보이죠? 잠깐 선원이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설마 아우 깜짝이야 아우 아니 엔젤한테 이렇게 날아가는 거는 구력이거든요. 구력 아 댄디까지 미치겠네 일단 피합시다. 이거 진짜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더러워서 지금 전열함인데 전열함이 날아가면 너무 아깝거든요. 아 항구가 없네. 아 일단 세이론으로 가서 수리 좀 하자. 큰 도시에서 조합에서 의뢰를 좀 받아서 해적 퇴치를 하고 가요. 아 이거 무슨 해적한테 지금 이게 뭐야 켈리컷에 들려서 조합에 의뢰 한번 보고 의뢰가 있으면 퇴치를 하고 없으면 그냥 갑시다. 마을 탐험 퍼스 발견 퀴리컷 없네요. 저 댄디가이 만 죽이고 갑시다. 댄디가 지금 느낌이 세이론 쪽으로 오는 것 같거든요. 그쵸? 여기서 좀 쉬어볼까요? 오케이 켈리컷으로 가는구나. 어? 아니었네요. 마드라스 쟤만 죽이고 가겠습니다. 멋쟁이 댄디 싸워보자. 지백! 엔젤은 우리에게 큰 위기감을 줬어요. 댄디는 과연 어떨까? 댄디는 별거 아닌데요? 집에 저기 아까 그 친구만 못한대? 앤젤만 못해요. 너는 비중이 없구나. 오케이 저 친구는 비중이 없는 친구였어요. 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동남아로 맘 편하게 갑시다. 스네이크 한 명 더 있지 않았나요? 아까 댄디와 스네이크 그리고 앤젤이었는데 스네이크가 없습니다. 스네이크 이 뱀은 어디 갔는지 후추나 좀 비싸게 팔렸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지금 요 무역품을 버리지 않고 가고 있는데 금은 잘 쌓인다. 해적이 없는 안전한 곳에 저기 해놔서 그런지 지방암대 만들어놔서 그런지 일단은 괜찮습니다. 지금 지방암대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주고 있어요. 선원도 없고 수리도 해야 되고 자 세계 익살집이 숨겨져 있다. 세계 익살집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 책이 별로 익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찾고 갈 거고요. 가판 크리스티나는 왜 우울할까? 춤을 추고 싶은데 키만 잡고 있어서 그런가요? 말라카 광장에 사람이 모여 있다. 해와의 유행 여기 소개장 하나 쓸까요? 추천장 술집 플리오 할아버지 크리스티나의 할아버지죠. 네 요 할아버지는 동료와 함께 동남아로 왔다가 이제 손녀를 보고 같이 합류를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한잔합시다. 루시아씨 당신이 좋아하는 아이템은 없나요? 차꾼 타라 가지세요. 당신은 멋져요. 힘쓰고 다정하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이템 후추나무 황금사원 지도 어 여기는 아니네 수리 수리 한번 해야되고 어 일단은 여기 이벤트가 없죠. 이벤트가 없으니까 좀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웨이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갈까요? 아래 도시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웨이포인트를 못 찍을 것 못 찍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쵸 그렇지만 일단 도시 발견 이 위쪽이 지금 적이 없거든요. 보통 웨이포인트가 없어서 위쪽부터 훑고 내려옵시다. 그리고 아까 그 사아키 일족? 걔네가 저거거든요. 새로운 주인공 아마 교타로 일건데 뭐야 아 여기 있었구나 스니크 넌 어디 갔나 했어 어쨌든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중간에 끊겼는데 네 저기 교타로가 우리한테 연합을 맺자고 했었죠 쿤상의 상대로 그래서 교타로가 아무래도 일본이니까 동아시아 쪽 가까운 도시로 들려보면 교타로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를 한번 돌면서 네 저기 한번 교타로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보통 제 기억으로는 이쯤에서 만났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저쪽으로 한번 들려서 교타로 만나고 계속 싸움을 이어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도시 하나 있지 않나? 기아딘 기아딘 에도 누가 있었는데? 그 포 잘 쏘는 친구 여기 있지 않나요? 저 훌리오 할아버지는 능력치가 어때? 통솔 회계 설득 설득력 참모에 어울리는 게 게르하르트 게르하르트를 참모로 보내고 파수대 훌리오 할아버지를 보낼까요? 네 이렇게 그냥 보내고 헤레일라가 여기 이미 만땅을 했네요? 오 샤를르 아 얘 샤를르도 얘는 이제 그 무기 네 새로운 무기 무기를 개발하는 재밌는 친구입니다 등에 벌써 딱 총포를 들고 있죠 샤를르 층량술이 좋네요 188 188 188 188의 층량술의 능력 음 체자래가 아이템을 빼더라도 압도적일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압도적일 것 같습니다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회계실 가판 돛대 참모에 게르하르트 두고 쟤는 샤를르는 어디다 둬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 일단 통상에 등록을 해놓고 봅시다 전투 샤를르는 어디다 두니 너는 컴퓨터는 어디다 둘까 조리 음 조리사구나 너 그럼 요캐는 어디가 키를 잡아 탐험 대포를 쏘거나 키를 잡거나 요캐가 키를 잡네요 크리스티나는 어디로 가 그러면 크리스티나는 아 돛을 잡아 요캐 172 이죠 조선술 아니 크리스티나가 나은데 그쵸 통상 조리실로 샤를르를 보냅시다 요캐는 가판으로 그냥 보낼게요 진료실에 되니 요캐 안되죠 요걸 통상으로 갑시다 저장 한번 선원이 모자라는 배가 있다 전투 한번 했었죠 기암중심 자 저쪽으로 갑시다 여기 페리엘라 꽉 잡고 있어서 1597 2399 사이킬족이 본거지가 마닐라네요 필리핀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필리핀 아닌가요 잘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이 마닐라 내가 바로 쿤티와이러스를 지휘하고 있는 차스카재독이군 여재독이로니 드문일이군 당신은 무슨 일이죠 조국에 돌아가지 못할 사정이 있다 남만인들을 상대로 해적 흉내를 내고 있다 음 금동의 천하패 증표의 열쇠 얘네들은 지금 관심의 대상 이라고 합니다 좋은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남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 영웅과 같은 존재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증표를 찾고 있는 거는 규태로도 마찬가지 사이키를 쓰러트리라고? 어 싸우자는 건가요 일단? 보물의 정체를 알고 싶다 아 얘기로는 안 되고 일단 싸워서 이기는 놈이 가짜 화끈한데요 우리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상업투자도 그냥 다 하고 쟤는 한 번 그냥 만나서 싸우면 끝날 것 같거든요 느낌이 네 그냥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아 아 잠깐 일기토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말이죠 바람직한가? 아지자가 있어 싸울만한가요? 우리 전열함 수리를 한 번 확인해야 되겠다 에스페란자 전열함이 지금 오랜 전투 오랜 항해와 전투로 조금 많이 상해 있긴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못 맞춰 갔네요 브랜디메이 아 우리 저거 아프리카에서 저거 찾았고 왔어야 되는데 아 이거 저거는 좀 찾아옵시다 아이템은 찾아올게요 그리고 사이키는 이대로 끝인가요 그냥? 메나도가 본거지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이템을 게라르트한테 저 줄게요 참모 아이템을 좀 주고 이제 저 저걸 합시다 우리 저 도시들 네 도시들의 점유율을 저걸로 좀 뺏도록 할게요 돌격대장 갈리아전기 아지자 부관 부관은 지금 있나요 우리? 훌리오 할아버지를 부관으로 할까? 그냥 가자 여기에 들렸다가 우리 아프리카에서 저 고대지도 아이템 좀 찾아갖고 올게요 왜냐면 포격술 있는 아이템을 만약에 얻으면 선수상이나 그러면 굉장히 좀 게임을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고대의 아이템을 좀 찾아갖고 갑시다 책략을 위반한다 없어요 쿤상효의 정보를 얻었다 일단은 여기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 아이템부터 찾자 책략을 위반 가짜 문서 제작? 페리엘라와 쿤함은 붙일까요? 자 요거 한번 좀 붙이고 음 팔렌방 연결됐죠 여기 브르네이하고 그러면 굳이 아 팔렌방 페리엘라 쿤 쿤이 세력이 좋으니까 쿤 나쁜소문 매수 쿤 팔렌방 네 요렇게 하고 한번더 붙일게요 나쁜소문 페리엘라와 쿤 침략 많이 할 수 있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어 우리가 지금 없는 곳이 어디죠? 어디였지? 기아딘 오케이 요정도 하면 돼요 이제 됐고 자동이동도 다 되고 아프리카로 갑시다 저 고대의 아이템만 찾고 올게요 페리엘라랑 쿤이 과연 싸울지 기대가 되는 장면이죠 자 수리 한번 하고 오 좋습니다 게라르트가 진짜 만능이죠 너무 좋아요 무역은 굳이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더 안싸우나? 아 유능한 제독 너무 좋은데요 자 쿤한테도 좀 보내야죠 쿤 페리엘라 그리고 페리엘라 쿤 네 만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갔다 올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만 좀 이제 가만히 지켜보면 되겠죠 배도 개조를 해서 이제 저 물자로 다 바꿉시다 무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반목에 성공 개조 오 뭔가 많이 씻고 있구나 네 이제 거의 사이가 많이 나빠진 것 같죠 아직도 안싸우는거 보면 쟤네가 좀 긴밀한 관계였던거는 갔습니다 물자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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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로 했는데 안싸운다고? 서로 약점 잡고 있나요? 쟤네 왜 안싸우지? 뭔가 더 은밀한 관계인가요? 둘이 자 완벽하게 이제 전투형으로 다 개조가 되죠 아이고 두개를 남겼네요 요것만 이제 개조하면 끝입니다 물자 물자 그리고 맨 앞에는 생각해보니까 해병대기실라나 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달아주고 그리고 물자만 채워서 갑시다 조금 여유있게 데리고 다닐게요 자 이렇게 개조를 한번 하면 저장을 하는게 전 좋더라구요 28일간 항해 가능 스쿠트라로 이동 지금 뭐 최대의 화력 화력은 캐노네이드 5개씩 달아놨고 개조도 다 했구요 어 물자창고도 다 비웠죠 네 짐창고로 짐창고를 다 비웠습니다 자 여기였죠 여기 여기 지금 우리가 도데이 지도 여기서 수동 이동하면 됩니다 갑판은 이게 통상이고 훌륭할아버지가 파수도 있으니까 굳이 탐험을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아이템이 있을지 과연 여기 오 스타 로즈 코치 포격수 이거죠 포격수 아이템 야 이게 도대체 근데 뭘까 아 포격수 아이템 찾은 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정체가 뭘까 별이 바뀐 듯 보이는 홍수정 홍수정 야 우리 사무엘 포를 기가 막히게 맞추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포격을 올려주는 아이템 한 두개 정도만 더 얻으면 우리 저희 전열함 이제 끝장나거든요 그렇지 더 주세요 아이템 더 주세요 지도 아 이거 바다가 많이 보이는 건 좀 불길하죠 우린 준비가 끝났다 이제는 진짜 끝났어요 바로 갑시다 사이키 일족 전멸을 시키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뭐 위압을 하든 다 전멸을 시키든 정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아시아로 가겠습니다 동아시아 가면 또 저기 또 북쪽까지 또 뭐 찾으러 가야 되겠죠 돈 많다 190만에 많은 돈이 있어요 이제 찾아야 될 거는 고고 선수상 독수리 선수상인가 고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거든요 속도 자체가 빨라지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빨리 감기 빨리 감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말라카 어 사이킬 쪽이 이제 이쪽에 있겠죠 그럼 브루네이로 바로 갑시다 바로 가고 8렌방의 점유율은 없어졌네요 원래 없었나 갑시다 일단 폐자증표 반쪽은 얻었죠 반쪽은 한번 아까 이겨서 얻었고 나머지 이제 얻으러 가는 겁니다 여기도 도시가 하나 있어요 아래쪽에 남동쪽에서 발견 자 우리 폭역수의 명중률 한번 봅시다 아이템도 하나 얻었는데 사무엘 오 오 아니 명중력이 좋아서 그런지 엄청 빨리 끝냈어요 뭐야 우리에게 왜 왜왜왜왜왜 왜 악덕상이냐 우리가 신대력 반란 일으키고 설령 상인들을 위협해서 잡려율을 빼앗고 있다고 모함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그런 거죠 이러면 사이킬은 어떻게 야 너희 좀 싸워봐 이러면 사이킬을 전멸을 못시키는데 말이죠 쿤과 페레엘을 일단 좀 붙여놓고 얘네는 서로 약점을 잡고 있는 게 분명해요 이렇게까지 지금 모함을 하는데도 서로 다툼이 없는 거 보면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모아놓고 가죠 이거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큰 도시로 가야 되나요 어 잠깐 어 명중력이 높아지니까 포슬이 좋아지니까 잘 맞추는데요 확실히 엄청 잘 맞추죠 화력이 압도적인데 맞추기만 잘 맞춰도 전투 쉽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반목은 일단 계속 성공을 하고 있고 쿤 이놈이네 이놈 테르나테 구강이 야 이놈이 악당이었네요 지금 계략을 써서 우리 쿤티와이러스가 못가게 하고 있습니다 구강 얘도 소문을 믿고 있었다 근데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시민을 위협에 청하게 할 수는 없었다 바타비아의 그자를 조심해라 바타비아 쿤이죠 쿤 쿤 잡으러 갑시다 저 둘은 안싸워 확실히 안싸워요 이정도인데 좀 기분이 이상하지만 바타비아로 갑시다 바타비아로 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 안보이나가 안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보였지만 잘 찾아왔죠 음 얘네는 안싸워 안싸워 페레일라는 지금 우리가 직접적인 마주침이 한 번도 없었죠 쿤은 지금 저기 계략을 써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못살겠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페레일라는 아직 못만났습니다 자 도대체 왜그러는지 우리한테 왜그러는지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봅시다 저거 아저씨 도대체 저희한테 왜그러는 거예요 이권 때문인가요 이것도 바타비아로 갑니다 아마 싸우겠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싸울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동아 동남아시아의 빌런은 쿤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조합 조합 아이템을 좀 사주고 아이템은 사주고요 정약나무 열매 고대사원 지도 자 유적자 한번 들렸다가 갑시다 벌브로돌 품절 다 샀고 술집 티티스님 티티스님 정창원의 물병 음 이벤트가 없죠 그러면 쿤 쿤상회 기아디는 페레일라죠 그러면 전쟁입니다 결국은 저기 대도시에 한번 갔다가 이벤트가 발생을 안하면 그냥 전쟁으로 우리가 우리 권리를 찾는 수밖에 없죠 뭐 없어요 지금 이벤트가 없습니다 아 쿤 싸워야 되네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네요 용서치 않겠다 선전포고 쿤 쿤 가고 쿤의 흔적을 좀 없앨게요 쿤은 여기가 본거지죠 바타비아 본거지니까 팔렌방 찍고 요렇게 돌아서 없앱시다 팔렌방부터 갑시다 갈게요 쿤이 지금 능력치는 되게 좋을거거든요 능력치는 좋은데 레벨 70 명중력 224 우리 막내 꼬맹이 사무엘이 아마 더 잘 쏠겁니다 포술 사무엘 머리띠한 친구 어딨지 여깄네요 260 우리가 더 잘 쏩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전쟁을 하면 우리가 점위를 뺏을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지금 아예 계약 자체가 안되는데 아 전쟁을 하니까 되는건가 아닌데 여긴 우리가 독점왕이라서 되는거죠 팔렌방 사이키를 먼저 죽이고 싶어도 계약이 안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쿤이랑 싸워야돼 메나도부터 가봅시다 메나도 우리가 팔렌방 가도 지금 점유율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 메나도 가서 다시 한번 사이키를 만나보고요 우리가 쿤하고 지금 이제 적대를 확실하게 했으니까 저 사이키도 다른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꾸 지금 여기 우리가 순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곤란하게 하면 다 불태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꽉 막히는데 말이죠 여기 동아시아부터 가야되나 이렇게 되면 아니 만약에 쿤하고 싸우더라도 점유율을 우리가 못 갖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쿤을 몰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 저 도시 하나 안찍었구나 저 도시를 안찍어서 그런가 반자르마신 여기도 안 돼요 음 저기 바타비아를 가보고 이벤트가 없으면 우리는 동아시아로 갈게요 뭐 지금 방법이 없죠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때려 부수면서 가고 싶어도 우리가 투자를 아예 못하죠 저기 아이콘이 막아나서 투자를 아예 못합니다 끝내주는 화력 네 아예 안 돼요 이거 여기서는 더이상 답이 없고 동아시아로 갑시다 이렇게 이렇게 농김에 쿤하고 한번 싸워보고 밀기톤은 별론데 아지자가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나요 이게 우리가 포격이 최적화가 된 배들이라서 포격이 훨씬 효율이 좋거든요 내구도가 좀 달긴 단다 맨 앞에 기안만 빨리 부숍시다 어우 세긴 세네 쿤이 세긴 세네요 강적입니다 진짜 쿤 자 빨리빨리 오케이 다 버려요 어? 유액이 된 항아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오 오 이제 되네 아 풀렸다 이렇게 되면 쿤부터 죽이고 갑시다 돈 많거든요 지금 우리 쿤을 죽이고 갑시다 자 선원 꽉꽉 채우고 팔렌박 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면서 갑시다 브루네이로 갈게요 일단 아하 아하 사모엘 호수를 많이 늘려줬는데 좀 날래 날래 맞춰봐요 오 전여라 위험하다 한 대 남았죠 아 쿤이 확실히 빡세기는 해요 와 전여람 침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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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쿤이 벌써 저희 전여람 두 번째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첫 번째인데 다른 시리즈에서도 전여람 얘 때문에 부셔졌었거든요 무서운 놈이네 아 기분 나쁘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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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프리투밖에 없는데 여기 물재창고 아 정말 전여람인데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백병전을 가야되나 백병전을 가야되나 아니 전여람에다가 포술도 지금 우리가 완전 높거든요 화력에서 우리가 질 일이 없는데 핀레스거든요 또 쟤네는 배가 막 좋은 배도 아니에요 캐논도 막 대포도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가까이서 싸우나 일단 쫓아 냈습니다 일단 쫓아 냈습니다 최대한 이제 싸움을 좀 피하면서 도시들 점유율부터 좀 다 뺏을게요 아우 계약 풀리니까 좀 한결 낫네 돈은 지방함대들이 벌어다 주고 우리는 소비만 합니다 아유타야 아유타야 응 저기가 나머지 폐재증표에 위치겠네요 기아딘에 있는 아유타야 네 유적지 아니야 전투하지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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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 여기부터 갑시다 여기 이게 굳이 많이 싸워줄 필요가 없고 그냥 도시 다 뺏으면서 쏠쏠쏠쏠 도망 댕기다가 마지막에만 그냥 딱 막 다치면 돼요 자 일단은 싸움 피합시다 우리가 절대 뭐 전연함이 부서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의미하게 싸움을 이제 많이 갖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저기 배는 누구 배야 얘네도 쿤이네 여긴 싸워야 되겠는데요 몇 탐 되니 1함대야 아하 1화운되면 좀 부담스럽죠 자 좀 거리를 두면서 싸웁시다 얘네가 아마 중캐논일 거예요 그럼 중캐논보다 우리가 사거리가 깁니다 네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조금 원거리에서 이렇게 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호술은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자 한 대만 먼거리에서 싸워야 됐네 지도 어딜까 아 쿤상의 본거지구나 여기가 본거지입니다 조선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좀 빠집시다 빠지고 어 위로 돌아서 사이키 멸망시키고 반자르마신 팔렛망 찍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시다 그게 낫겠어요 사이키부터 보냅시다 아 지금 싸우는건 좀 별론데 우리가 내구도가 많이 없거든요 자 빨리 돌면서 싸우자 우리가 기동력 이 우수하고 사거리가 기니까 네 이렇게 좀 우월한 사거리를 이용해서 싸울게요 오케이 좋다 가까이서 싸우면 안됩니다 자 구강의 용서 네 요거 좋죠 바로 이제 사이키를 몰아내고 네 배도 고쳤고 선원은 충분하죠 네 충분합니다 일단은 사이키부터 보내고 쿤을 보냅시다 한 번 더 싸움 원거리에 싸울게요 원거리 중캐논은 역시 캐노네이드로 상대하는게 정석 그리고 맨 뒤에 저 전열함 다 다섯대를 갖추면 좋은데 또 부캐까지 갔다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맨 뒤에 있는 배는 그때그때마다 교체를 좀 하겠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바로 있을까요? 오케이 마무리죠 이제 토용 정크호 작은 쓰레기호 자 거의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원거리에서 원거리에서 있어도 폴을 쏩니다 네 원거리에서 한 대 남았죠? 요거 마지막일겁니다 에스페란자 무슨 자동차 이름같아요 에스페란자 자 해산 어떤 이벤트도 없이 이렇게 가니?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리네요 아니 처음에 이렇게 막 싸우자 그랬을 때는 뭔가 좀 대단할 것 같았는데 별게 없었습니다 쿤을 지우러 갑시다 어? 여기서 만나나요? 마카사르 항복 저기서 한번 싸워서 물리치고 마카사르 다시 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팔렌방으로 가는게 낫겠어요 안싸우고 싶었지만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됩니다 자 거리를 멀립시다 얘네가 지금 화력이 포슬도 그렇고 꽤나 우수하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두고 거위에 거리에 그 우위를 두고 좀 싸울게요 가까이서 개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중캐논이기 때문에 캐노네이드의 그 장점을 좀 이용을 합시다 포슬명중력도 좋죠 칸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쫓아갈 때죠 이제는 오케이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반지를 마신 오우 무지개도 떴습니다 승리의 무지개인가요 자 어? 팔렌방으로 본거지가 바뀌었죠 이동을 했네요 이러면 테르나테를 확실하게 점거를 하고 가는게 맞습니다 여기 반지를 마신만 우리껄로 만들고 네 여기 우리껄로 만든 다음에 뒤에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쿤 마무리하러 갑시다 페레를 하는 식으로 우리랑 뭐 딱히 이벤트가 없죠 쟤네는 굳이 안건드려지 될 것 같고 안 보이나 이쪽으로 가서 쿤을 마무리를 좀 합시다 배수리는 안하고 가도 되겠죠 선원은 기암중씨로 이렇게 가도 되고 쿤과 페레일라가 싸우고 있었네요 메나도가 항복했다 메나도 어디야 메나도 아 여기구나 바타비아도 항복 그래 괜찮아 순서대로 갑시다 근데 얘네가 이제 그 회전력이라 그래야 되네요 저기에 함대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가 추격하는 형태로 가면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바타비아가 마지막 전장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투자 브루네이 아 메나도 여기 지우고 브루네이로 넘어갈까요 브루네이가 쿤을 이길 수 있을지 이거는 약하죠 브루네이가 역시 졌네요 아 진짜 세다 근데 대포 한방 한방이 빨콩입니다 그냥 빨콩 엄청 세요 자 브루네이로 가서 우리가 수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밑에 도시들은 다 됐죠 오케이 여기서 내려가면 되겠다 전열함 파괴되지 않게 잘 돌면서 네 잘 돌면서 싸우겠습니다 자 어 어어 말라카 바타비아 말라카에서 수리하고 갑시다 여기서 수리를 하고 마무리 지우러 갈게요 수리하고 선원 모집하고 대정비 후에 쿤을 지우러 갑시다 페레일라 페레일라 하고까지는 안싸워서 다행이네요 페레일라가 뭐 만만치 않죠 얘네도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적은 많으면 피곤해요 여기 폐자증표는 그리고 기아딘인인 것 같아요 기아딘 네 기아딘 유적지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 싸우자 이럴 때 좀 맞춰야 되거든요 얘네가 정면을 보고 있고 우리가 옆을 보고 있을 때 거리가 있을 때 좀 맞춰야 되는데 됐네요 전투 잘했네 팔렌방 자 이정도로 됐고 바타비아 이동합니다 쿤을 지우고 팔렌방으로 올게요 해적은 좀 생겨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해적 생겨도 우리가 저 지방함대를 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해적 생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자 마지막 자 일한대밖에 없나요 한대 하나밖에 안 남았구나 여기로 가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서 이벤트 봐야 되니까 잘 됐네요 겸사겸사 쿤 마무리도 하고 네 이벤트도 볼 겸 가아딘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휴 너무 일 잘한다 해적이 확실히 없는 해역들이니까 좀 부담없이 수익을 잘 내죠 아주 자 이번 포격 때 좀 큰 피해 줍시다 포탄들은 무지하게 날라드는데 우리 사무엘보다 너 이거 잘 맞추는 것 같다 더 배치를 해야 되나요? 사무엘 혼자만으로는 안되나? 자 쏩시다 캐노네이드 와 데미지 살벌하네 자 마지막 한 척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쿤성의 해산 그리고 우리는 패자증표를 위해서 기아딘으로 갑니다 유적지 자 여기로 가면 되고 해산은 확실하게 했죠 페레일라 군사투자는 조금만 더 해주고 가봅시다 석상의 배치 수호자 소호랑이 원숭이 뱀발양 거북이 코끼리 비과학적이다 아요타야는 불교를 숭배했다 동물상이 이렇게 많다는 이상하다 힌두교에 등장하는 동물 같다 앙코르 워트를 조사해보는게 좋을 것 같다 또 이동입니다 선원 모집 한번만 좀 해줄까요? 기암중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수리는 할 수 없어요 앙코르 워트는 말라카에 있나요? 아님 저 아래 바타비아에 있나 어쨌든 가면 되죠 네 가면 됩니다 가서 확인해보면 돼요 음 고대의 지도 하나 더 신대륙해요 또 신대륙이야 이제 고대 지도는 더 이상 찾기 힘들겠네요 네 신대륙은 아마 우리 마지막에 갈거라서 노래가 들려옵니다 노래 촌민의 노래 네 신에게 올리는 의식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죠 주문 주문을 외우고 있다 같은 음이 반복되고 있다 오 두음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림을 그려보면 바로 이런거다 독특한 발음 강한 발음 땡땡땡 느낌표 땡땡땡 별 땡땡땡땡땡 느낌표 이걸 외워야되는건가? 아니겠죠? 설마? 정기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징을 잡아내고 있는게 대단하다 오 벽에 무늬가 새겨져있다 신화를 표현하고 있는걸까? 아 한문 이걸 읽는건가? 소 호랑이 원숭이 뱀말양 거북이 호끼리 1 2 3 4 4 곱하기 8은 32 32개 노래 음절수와 같다 4 8에 32 아 이거 뭐 뭐죠 이거는 그럼 넘어가볼까요? 넘어가보면 힌트가 나오겠지? 땡땡땡 느낌표 땡땡땡 별 땡땡땡땡땡땡땡땡 느낌표 코끼리가 느낌표의 부분에 코끼리가 별 부분엔 뱀이 반드시 그려져있다 코끼리가 뱀 느낌표 부분에 코끼리가 그래서 그래서 노래와 그림 사이에 어떤 뭐가 있다 음 아유타야 왕조에 넘어간 적이 있었냐 앙코르 왕조 석상에 옮겨져 버렸다 자 기아딘 코끼리와 뱀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다 기아딘으로 가자 아 이곳 순서가 정해져있었다 코끼리와 뱀의 위치 나가신 가네샤신 왠지 퀴즈 느낌인데 세한데 가면 힌트 주겠죠 힌트 줄거야 이렇게 어려운 지금 뭐 감도 안 잡히는 퀴즈인데 힌트가 없는거는 너무 잔인하죠 힌트 줄겁니다 반드시 줄거에요 아마 석단을 지키는 석상들 뱀과 코끼리 뱀과 코끼리 당겨봐서 앉을땐 밀어볼 것 고고고 석단이 움직이고 있다 고대한국의 화폐 뭐야 힘으로 해라 이러면 바로 그냥 나오죠 되게 별게 없었다 막 이야기했을때는 어떤 대단한 퀴즈가 나올 것 같았는데 대단한 퀴즈는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 비야스의 화폐 지도 얻었어요 소재 아이템 비야스의 화폐 지도 비야스의 화폐 지도 여기는 어떨까 느낌이 여기 같지 않나요 여기 왠지 여기 왠지 여기 같은데 살짝 섬이 있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아닐까 가볼께요 가볼께요 일단 저는 말라카 이쪽 주변인 것 같아서 여기인 것 같거든요 여기 느낌이 아닌가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봐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죠 그냥 긁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을 모를때는 긁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거기 지도에는 이 섬이 없었어 이 섬이 없었어 좀 더 위죠 위 여기 여기? 아닌가요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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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섬이 없었단 말이죠 이 섬이 제가 있었으면 딱 확신을 했을텐데 아니 여기 밑에? 여긴가? 여긴가요? 도시 바로 옆에? 팔렌방 옆에 여기도 아닌데 아 이번에는 저 폐자증표를 찾는게 참 어렵네요 요렇게 튀어나온 부분이란 말이죠 이건 대한민국 아니야? 아닌데 독도가 그렇게 클리가 없죠 요렇게 배가 튀어나온 부분 여긴가? 여기? 배가 튀어나온 부분 그렇게 어려울리가 없는데 여긴가?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 한번만 좀 찍을게요 아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질 않으니까 스크린샷을 해놓고 옆에다가 또 하자니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하나 찍어서 그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항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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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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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이런 지형이 없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위에가 살짝 요렇게 되어있는 부분인데 동남아시아 어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핸드폰으로 아예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여긴가? 여기 여기 여기밖에는 모르겠거든요 일단 기아데온으로 가봅시다 여기로 기아데온으로 가서 그나마 지금 비슷한데가 여기밖에는 없어요 여기 여기 아 저기인가보다 참 불친절합니다 정말 참 불친절합니다 정말 톡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느낌이 여깁니다 여기여기 아 여긴가보다 여기네요 여기 춘차카의 왕관 네 이렇게 동아시아까지 정벌을 했습니다 정벌을 했고 이제 동아시아하고 지중해 신대륙 정도만 남았죠 네 일단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계속 이어서 플레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이준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